오늘의 동아, 내 신랑 고르기 경상도 진주병영에 정기룡이라는 노비가 살았습니다. 기룡은 대장부의 기지를 타고 나서 용맹하고 포부도 컸답니다. 기룡은 천한 노비라는 신분 때문에 품은 뜻을 펼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늘 한쓰러웠어요. 아,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서 이 꼴이 뭐란 말인가. 기룡은 자신의 처지를 환탄하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기룡은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기룡은 말을 타고 번쩍이는 칼을 흔들며 군사를 호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계속 같은 자리에 서서 소리만 칠 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기룡은 답답해서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악몽이었습니다. 마침 지나던 병마절도사가 기룡이 지른 소리를 듣고 놀라 뛰어들어왔어요. 이놈아, 무슨 잠꼬대가 그리 요란스러운 게냐. 기룡이 얼른 사죄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악몽을 꾸었나 봅니다. 무슨 악몽이었는데 그러느냐. 귀신이라도 본 게냐. 아닙니다. 제 딱한 처지를 보는 것 같은 꿈이었습니다. 제 신세를 원망하다 잠들어 그런 꿈을 꾸었나 봅니다. 사내 녀석이 허구한 날 무슨 원망의 그림하는 게야. 모르는 말씀 마십시오. 소인이 비록 천한 종놈이지만 포부도 크고 제법 용맹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제 꼬락선이가 이렇지 않습니까.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아무런 공도 세울 수 없는 처지니 마음이 울적할 수밖에요. 평마절도사가 듣고 보니 기룡의 마음이 절로 이해가 갔습니다. 어떻게든 기룡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기룡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천한 노비 신세에서 벗어나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그 말이 참말입니까? 너는 속아서만 살았느냐. 정말 저를 양민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까? 내 너를 오랫동안 지켜보아 내 댐댐이를 잘한다. 넌 양민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아이다. 평마절도사는 약속대로 위에 이야기하여 어렵사리 기룡을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소원을 이룬 기룡은 뛸 듯이 기뻐하였지요. 기룡은 진주 관하에 살며 관리들의 심부름을 하며 지냈습니다. 한편 전주 관하의 이방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어요. 이방 부부는 늦게 얻은 외동딸을 무척이나 사랑하였습니다. 외동딸이 점점 나이가 차서 혼이 날 때가 되자 부부의 근심은 깊어갔습니다. 금지옥엽 같은 딸 아이를 맡길 사위감을 고르기가 쉽지 않아서였어요. 저 아이를 장차 어떤 남자에게 시집 보낼까요. 최고의 신랑감을 골라주어야 할 텐데요. 그러게 말이오. 집안도 좋고 성품도 반듯한 그런 남자여야 하지 않겠소. 외동딸은 이런 부모의 심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혼사 이야기만 나오면 다부지게 말하였습니다. 여자의 일생은 지아비에게 달려있어요. 한 번 잘못된 상대를 만나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되지요. 저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아버님 어머님께만 맡겨두고 싶지 않습니다. 부끄럽다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아버님 어머님께서 정해주는 남자와 결혼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버님은 현명하고 유능한 이방으로 전주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께서 사람 보는 눈이 높으신 건 아니잖아요. 저는 반드시 제 눈으로 남편을 고르고 싶습니다. 비록 홍기를 놓쳐서 시집을 늦게 가는 한이 있어도 제 신랑은 제가 고를 거예요. 이방 부부는 똑부러지게 말하는 딸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부부는 딸 아이를 나무라기도 하고 좋은 말로 구슬려도 보았지만 딸 아이의 태도는 한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 시간이 계속 흘러 딸은 어느덧 홍기가 꽉 찼습니다. 부모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주의 이방이 기룡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기룡아 이 편지를 전주 이방에게 전해드리고 오너라. 네. 기룡은 편지를 들고 전주 이방 댁을 찾았습니다. 마침 이방 부부는 친척 집에 가고 없었어요. 계십니까? 혼자 집에 있던 이방의 딸이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진주 이방의 심부름을 온 사람입니다. 이방의 딸은 문 밖에서 들려오는 기룡의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평범한 남정내가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방의 딸은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막상 문을 열고 보니 상상하였던 것과는 딴 반인 슈레한 모습의 산에 가서 있었습니다. 누덕누덕 기운 허름한 옷에 머리를 아무렇게나 풀어헤친 지저분해 보이는 종각이었어요. 이방의 딸은 약간 실망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외출 중이세요. 사랑으로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이방의 딸은 말을 하다 말고 기룡의 얼굴을 주의깊게 살피더니 얼른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니 사랑 말고 중문 안으로 들어와서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어요. 기룡은 그녀가 시키는 대로 중문 안으로 들어와 이방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쯤 지난 뒤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낯선 사내가 집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어요. 얘 저런 지저분한 사람을 중문 안 해까지 드린 거니? 어머니 저 사람은 진주에서 이방에 심부름을 온 사람이에요. 편지를 가지고 왔대요. 누가 뭐래니? 내 말은 심부름 온 사람을 사랑해서 기다리게 하지. 왜 집 안에까지 드렸냐는 말이야. 너도 참. 그때 이방의 딸이 불쑥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 사람을 제 신랑감으로 정하였어요. 그래서 안으로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어머니는 기가 막혀 말몬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우리가 골라주는 좋은 신랑감은 다 싫다고 마다하더니 겨우 고른 게 거짓 차림을 난 저 사내란 말이냐? 하도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구나. 우리는 네가 자신만만하기에 그래도 웬만한 신랑감을 고르겠거니 하고 여태껏 기다렸다. 혹시 내 눈이 어떻게 된 게 아니냐? 어머니 이 일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뭐라고? 이렇게 모녀가 한창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방이 들어왔습니다. 대체 왜 이리 시끄러운 게요? 어머니는 딸의 말을 그대로 남편에게 전하였어요. 안 된다.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사람에게 준단 말이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릴랑은 당장 집어치워라. 아버지의 태도 역시 어머니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딸은 펄쩍 뛰는 아버지를 설득하였어요. 제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앞으로 크게 성공할 사람입니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데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뜯어보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찬찬히 뜯어보세요. 이방은 멀찌감치 서 있는 기룡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딸의 말이 맞는 것도 같았어요. 내 판단이 전 그렇다면 내 결정을 따르마. 이방은 딸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하고 기룡을 사랑방으로 불러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기룡은 묻는 말에 하나하나 솔직하게 답하였어요. 자네를 내 사위로 맞으려 하네. 기룡은 생각지도 못하였던 말에 자신의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당치하는 말씀입니다. 저같이 천한 것을 사위로 맞으시다니요. 이방은 다시 진지하게 말하였습니다. 내 말 똑똑히 듣게 내 자네를 사위로 삼기로 마음먹었으니 다른 말은 말게 기룡은 아님 밤중에 홍두께라더니 별일이 다 있네 라며 어리둥절해 하였습니다. 이방은 말을 이었어요. 이왕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니 얼른 자네 어머니께 편지를 써 결혼 소식을 알리게 내 하인을 시켜 편지를 전하게 하겠네. 기룡이 잠시 생각하더니 공손하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비록 미천한 놈이기는 하나 혼인은 인륜 대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어머니께 편지로 전하다니요. 그건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어머니를 뵙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 자네 말이 올래. 그럼 내가 하인과 말을 준비시킬 터이니 조금만 기다리세.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튼튼한 두 다리가 있습니다. 하인과 말은 필요 없습니다. 잔말 말게 내 사위감을 걸어가게 할 순 없네. 말을 내줄 테니 그걸 타고 가게. 마침 이방의 집에는 성질이 사나운 말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다섯 해가 되었는데 어찌나 성질이 난폭한지 사람이 근처에만 가면 울부짖으며 이빨을 드러내며 날뛰었지요. 어떤 말을 주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군. 이방이 기룡이 탈 말을 고르려 하자 딸이 살며시 다가와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저 남자가 대단한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도 할 겸 저 사나운 말을 주워보세요. 저 말이 성질은 사납지만 실은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저 말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자고요. 이방은 사나운 말을 기룡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이 말을 다 보겠나. 기룡이 난처해하다가 곧 호기있게 말하였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아직 말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명색이 사내인 제가 말 한필 다루지 못하겠습니까? 기룡이 말 가까이로 다가가자 말은 이빨을 온통 드러내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러자 기룡이 말에게 한바탕 호통을 쳤어요. 네 이놈, 사람을 못 알아보고 왜 이리 무례하게 구느냐. 말은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순해졌습니다. 이 광경을 본 딸이 좋아서 소리쳤어요. 그것 보세요. 말도 사람을 알아보잖아요. 기룡은 말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혼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얼마 후 혼인식을 올렸어요. 혼인식이 끝나고 얼마 뒤 이방이 기룡에게 슬쩍 함께 살자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금지 오겹으로 키운 딸을 멀리 보내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자네, 여기서 우리와 같이 지내는 것이 어떻겠나. 그러자 딸이 나서서 아버지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 사람 고향은 진주예요. 어머니도 진주에 계시고요. 여자는 시집을 가면 남편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제가 진주로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지요. 대신 아버지께서 저를 진주까지 좀 데려다 주세요. 아버지는 섭섭하였지만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기룡과 아내는 어머니와 오순도순 살았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기룡이 수많은 외병을 물리치는 큰 활약을 하였어요. 임금은 기룡의 공을 높이사 큰 벼슬을 주었습니다. 기룡은 첫눈에 자신을 알아보고 선택해준 아내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희미장사 막둥이 옛날 옛날에 막둥이라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막둥이는 어찌나 힘이 센지 커다란 나무도 쑥쑥 뽑아올리고 집채만한 바위도 번쩍 들어 올렸대요. 이 골 저 골 다니며 힘을 겨루어봐도 막둥이를 이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막둥이는 제 힘만 믿고 건들거리면서 멋대로 하고 다녔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하나 둘 막둥이 곁을 떠났고 사람들도 슬슬 눈치만 보며 막둥이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막둥이는 생각했어요. 힘자랑은 이만하고 고향으로 돌아갈까? 탈레탈레 탈레탈레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어 둘레둘레 갸웃갸웃 쉴 곳을 찾았더니 너럭바위가 눈에 띄더래요. 막둥이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너럭바위에 몸을 누였습니다. 깜빡 잠이 들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위쪽 등이 따끔따끔하더니 아래쪽 등도 따끔따끔 왼쪽 등도 따끔따끔 하는 겁니다. 막둥이는 넓적한 손으로 등을 탁착 쳤습니다. 그래도 따끔따끔 간지간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막둥이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저고리를 훌러덩 벗어 샅샅이 훑어보았지요. 그랬더니 조그맣고 새빨간 이란 놈이 발발발 기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놈 잘 만났다. 감히 천하장사인 나를 물어? 막둥이는 화가 나서 이를 잡아서는 바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돌멩이를 집어 이를 향해 던졌지요. 이제 죽었겠지? 막둥이가 우찰대며 좋아하고 있는데 이가 멀쩡하게 살아서 기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안 죽었잖아? 막둥이는 약이 올라 얼굴이 벌개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큰 바위 덩어리를 집어들어 이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이제는 진짜 죽었겠지? 그러면서 돌 부스러기를 헤쳐보니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가 아직도 살아서 발발 기어가고 있는 겁니다. 막둥이는 약이 바짝 올랐어요. 이번에는 어림없다. 막둥이는 집채만한 바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이를 향해 내리쳤지요. 천둥 같은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면서 바위가 산산히 부서지고 구름 같은 먼지가 뽀얗게 피어 올랐습니다. 막둥이는 헛기침을 하며 돌 부스러기를 헤쳐보았어요. 그랬더니 이가 아직도 살아서 기어가고 있는 겁니다. 막둥이는 너무나 약이 올라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방방곡곡을 돌아다녀도 자기를 이긴 사람이 없었는데 조그만 이 하나 죽이지 못하다니 약이 오를 수밖에요. 막둥이가 씩씩 떼며 화를 참고 있을 때 였습니다. 웬 농부가 지나가다가 말을 걸었어요. 이보시오 거기서 무얼 하는 거요. 막둥이는 화를 벌컥 내며 소리쳤지요. 보면 모르 이를 죽이려는 게지. 농부가 혀를 끌끌 차며 말 했습니다. 아니 그 조그만 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큰 바위를 던졌단 말이오. 모르면 잠자코나 계시오. 이놈이 어찌나 힘이 센지 이런 바위로도 끄떡 없다오. 농부는 기가 막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시오 컸을 데 없는 일에 힘자랑을 하셨구려. 이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오. 자 내가 하는 걸 잘 보시오. 농부는 돌보스러기 틈에서 이를 찾아내더니 바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엄지손가락으로 이를 끅 눌러 죽였어요. 농부가 웃음을 흘리며 가버리자 막둥이는 넋이 나간 듯 멍하니 농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린 막둥이는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바위로도 죽이지 못한 이를 손톱으로 죽이다니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우쭐거리고 다녔으니 막둥이는 그 길로 곧장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그 뒤로는 제 힘만 믿고 우쭐 되는 일 없이 착실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한 남자의 질투 옛날 옛적 머나먼 아프리카에 두 보족이 살았습니다. 두 보족의 이름은 하우사족 과 플라니족 으로 무척 사이좋 이웃 이웃지요. 초원에서 마주칠 때면 사냥으로 힘들게 잡은 동물도 아낌없이 나눠갔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가족처럼 서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하우사족 중에는 아주 큰 보좌가 한 명 있었어요. 얼마나 큰 보좌인지는 집 옆에 있는 나무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에서는 보좌일수록 집 옆에 큰 나무를 심었거든요. 마을에 처음 온 사람이라도 그 큰 나무를 보면 나무의 주인이 큰 보좌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는 재산만 많은 것이 아니라 마음씨 노다듣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미 한 마리가 보좌를 찾아왔습니다. 주인 어르신 부디 저를 하인으로 거두어주세요. 마음씨 좋은 보좌는 자기를 찾아온 개미를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 함께 살자꾸나. 또 하루는 코브라 한 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며 찾아왔습니다. 저도 하인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좋다.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둘은 보좌를 위해 열심히 일 했습니다. 개미는 작은 물건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들어가면 찾아주었고 코브라는 쥐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었지요. 이번에는 독수리 한 마리가 보좌를 찾아왔습니다. 저도 하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렴. 부자는 개미 코브라 독수리에게 먹을 것을 주며 잘 돌봐주었습니다. 부자의 넉넉한 마음 씀씀이가 사람과 동물은 물론이고 정령에게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정령인 진이 부자의 집 문을 두드렸지요. 저도 하인으로 거두어 주세요. 그러렴. 한편 하우사족은 일주일에 한 번씩 족장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부자도 빠짐없이 족장의 집에 인사를 하러 갔지요. 그런데 하우사족장의 집에는 풀라니족 남자가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도 없고 마땅히 갈 데도 없어서 족장의 일을 도우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질투가 많고 속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족장이 다른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아주 싫어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없는 말을 지어내서라도 족장과의 사이를 떼어놓았습니다. 족장은 어리숙해서 이 남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 그 남자가 마음속으로 벼르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부자였습니다. 족장이 부자를 좋아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이 부자놈을 어떻게 족장님한테서 떼어놓는담. 남자는 없는 말을 지어내기로 했습니다. 족장님 그 부자 말입니다. 알고보니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개미부터 코브라 독수리까지 힘든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거기다 얼마 전부터는 정령진까지 데려다 마음대로 부려먹는다지요. 마음씨가 얼마나 고약하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건 모두 족장님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라고요. 이참에 벌금을 물려서 버릇을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족장은 그 말을 듣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말을 믿고 말았어요. 어떻게 벌금을 물리지? 족장이 어떻게 할지 묻자 남자가 신이 나서 대답 했습니다. 피와 팥, 옥수수와 강낭콩을 섞어 한자루에 담아 부자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네 가지 곡식을 내일 아침까지 골라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제아무리 부자라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못할 게 뻔하니요. 그때 거액의 벌금을 물리시면 됩니다. 족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족장은 부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곡식을 골라서 가져오지 못하면 엄청난 벌금을 물린다고 썼지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걸 보내신 거지. 부자가 고민을 하고 있자 개미는 황급히 나왔습니다. 주인님 무슨 일로 울고 계세요? 개미야 족장님이 이런 편지를 보내셨구나. 편지를 본 개미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것 참 잘되었습니다. 제가 주인님께 은혜를 갚을 때가 되었네요. 제가 내일 아침까지 다 골라놓 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으로 나온 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개미가 온 동네 개미들을 불러모아 곡식을 완벽하게 골라놓 겁니다. 부자는 개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곡식 네 자루를 들고 족장을 찾아갔지요. 그러자 족장에게 남자가 귓속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부자가 밤새 불쌍한 하인들을 시켜 곡식을 골라낸 모양입니다. 저에게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콜라나무의 열매를 껍질채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이 마을엔 콜라나무가 없으니 아무리 하인이 많아도 그건 못할 겁니다. 족장은 이번에도 부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자는 집에 오는 내내 걱정이 대산이었어요. 부자가 사는 마을에는 콜라나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부자를 보고 독수리가 물었습니다. 주인님 왜 오세요? 독수리야 어쩌면 좋으냐 오늘 해가 지게 전까지 콜라나무 열매를 껍질채 가져오라고 하셨어. 구하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야 한단다. 그러자 독수리가 신나 하며 말했습니다. 저를 하인으로 두셨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아무 걱정 마세요. 독수리는 손살같이 하늘 위로 날아 오르더니 부자의 걱정이 가시기도 전에 콜라나무 열매를 껍질채 가져왔습니다. 부자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독수리야 고맙다. 부자는 족장을 찾아가 콜라나무 열매를 내밀었습니다. 족장은 무척 당황했지요. 알 알았으니 거기 두고 가게. 부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족장은 부자가 나간 문을 보며 아쉬운 듯 말했어요. 아무래도 안되겠네. 못해내는 일이 없으니 이제 그만하게. 남자는 너무 약이 올라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족장님 이렇게 물러서면 그 부자는 족장님을 더 만만하게 볼 겁니다. 어쩌면 족장님 자리를 노릴지도 몰라요. 뭐라고 그럼 이제 어찌 하면 좋겠느냐 족장님의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반지를 땅에 묻으십시오. 그리고 그 부자놈을 불러 반지가 없어졌으니 찾으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그 계략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자의 집에 살고 있는 정령 진 이었어요. 오늘이 바로 내가 주인님께 은혜를 갚는 날이로구나. 진은 족장과 플라니족 남자가 땅에 숨긴 반지를 파내 부자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부자에게 그들의 계획을 모두 이야기했지요. 그러자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코브라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그 못된 남자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코브라는 부자에게 귓속말로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진의 말대로 족장이 부자를 불렀습니다. 내 귀한 반지가 없어졌다. 당장 내 반지를 찾아오너라. 그러자 부자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 반지는 족장님의 집안에 묻혀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족장은 깜짝 놀라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우물쭈물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화가 난 얼굴로 콧바람을 내뿜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렇다면 당장 찾아서 족장님 앞에 가지고 오시오. 안 그래도 내가 미리 찾아 놓았소. 귀한 반지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지요. 부자는 손에 꼭 쥐고 있던 반지를 건네 주며 말했습니다. 더 시키실 일이 없으면 저는 이만 돌아가 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벼랑간 족장 딸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족장 남자가 헐레벌떡 달려가니 족장의 딸이 코브라에 물려 쓰러져 있었어요. 부자의 집에 사는 코브라가 몰래 족장의 집에 숨어들어와 딸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남자가 말했어요. 족장님 얼른 그 부자를 다시 부르십시오.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해내는 사람이니 틀림없이 따님도 구해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족장은 부자를 불렀습니다. 부자에게 족장이 말했어요. 내 딸이 코브라에 물려 아파하고 있다. 당장 해동약을 구해오너라. 해동약을 구할 수는 없지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해동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풀라니족의 눈물과 귀한 보물들이 필요하다오. 족장님 이 그릇에 풀라니족의 눈물을 한가득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에 풀라니족의 가장 귀한 보물들을 넣고 밤새도록 끓여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남자가 깜짝 놀라 고함을 쳤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놈이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지만 족장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더한 것도 할 생각 이었지요. 여봐라 당장 가서 풀라니족의 보물을 빼앗고 풀라니족 사람들을 잡아오너라. 그런데 어느 집을 가도 풀라니족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하인인 개미와 독수리가 미리 풀라니족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닥쳐오니 멀리 도망가라고 말했기 때문이지요. 족장님 여기 풀라니족의 보물을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샅샅이 찾아봐도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족장의 부하들이 자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족장은 곁에 있는 풀라니족 남자를 노려보았지요. 내 딸의 목숨이 위험하니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 매로 때려서라도 이자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라. 유일한 풀라니족 남자가 한 명 뿐이다. 족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수십 명의 부하들이 풀라니족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족장의 딸은 풀라니족 남자의 눈물과 보물로 끓여 만든 해동약을 먹고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 딸이 살았어. 내가 풀라니족 남자의 꼬임에 넘어가 자네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네. 부디 용서해주게. 족장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부자를 은인으로 대접했습니다. 한편 풀라니족 남자는 한밤중에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어요. 마을로 돌아온 풀라니족 사람들은 하우사족의 족장이 자신들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간 것을 알게 되었지요. 사이좋게 지내던 두 부족은 그때부터 원수가 되었습니다. 한 남자의 사소한 질투와 욕심이 사이좋게 지내던 두 부족을 완전히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스님이 알려준 자리 옛날 옛날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노비를 수십 명씩 거느리고 잘 사는데 한 가지 자식이 없는 게 걱정이었지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릴 때였어요. 종들이 자꾸 재산을 빼돌려 살림이 가난해졌고 먹을 것마저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집을 나가버렸지요. 오직 늙은 노비 부부만 끝까지 남아 주인을 모셨습니다. 밥을 얻어다가 바깥주인이랑 안주인 그 아들을 걷어먹였어요. 그러다가 안주인이 죽자 큰집의 주인 어른이랑 어린 아들 늙은 노비 내외만 남았답니다. 몇 해가 지나자 노비 내외는 밥을 얻으러 다닐 수가 없게 되었어요. 대감마님 소인이 늙어서 이제 도움도 안 되니 자식놈 사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오래전에 종로를 타기 싫다고 내빼버렸거든요. 주인과 늙은 종은 울면서 작별을 했답니다. 심리밭까지 나가 전송을 했지요. 늙은 종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나중에 정 다급하시면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이제 아들이 밥을 얻어다가 아버지를 먹여 살렸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볼 때마다 안타까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산 넘고 바다 건너 전에 우리 집에서 살던 노비를 찾아가면 다만 얼마라도 줄 텐데 갈 수가 없구나. 열살배기 아들이 당돌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녀올 테니 길을 일러주세요. 못 간다. 그 머나먼 길을 어린애가 어찌 간단 말이냐. 아들은 자꾸 가겠다고 우겼습니다. 아버지는 할 수 없이 길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몇 날 며칠을 가다 보니 바다가 나왔어요. 배를 타고 들어가니 섬이 나왔고 백여체 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종의 이름을 대고 모르니 한복판의 가장 큰 집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이가 집으로 들어가 찾아온 까닭을 전하니 늙은종이 달려 나왔습니다. 어이구 도련님 오셨어요. 늙은종이 대접을 굉장하게 했어요. 상전인 아이를 방에 데리고 들어가 아랫목에 앉히더니 절을 하고 자식들까지 불러다가 절을 시켰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저씨들 왜 이러세요? 대접이 너무 극진하니 아이는 마음이 불편해 몸둘바를 모를 정도였지요. 늙은종의 자식들은 부모가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절을 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마땅치 않았습니다. 저놈을 가만두면 안되겠다. 아이를 해코지할 마음까지 먹었답니다. 자식들 성미를 아는 늙은종은 아이를 보호해 주었어요. 아이가 오짐을 누러가도 따라가고 똥을 누러가도 따라가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자식들은 이부자리를 윗목에다 깔고 아이를 거기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또 늙은종이 따라와서 말렸지요. 도련님 여기서 주무십시오. 자기 자리에다가 아이를 눕히고 자기는 윗목에서 자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련님 여기 계속 머물 수도 없는 일이고 대간마님이 혼자 어떻게 지내실지도 모르니 집으로 가셔야 하겠지요. 네 가야지요. 늙은종은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곡관에 가서 문 따고 돈 좀 내와라. 그리고 마곡관에 가서 말을 끌어다가 전부 실어라. 자식들은 엽전 삼천향을 내다가 말 열두 마리에 실었습니다. 실었지만 아버지의 명령이라 할 수 없이 실었지요. 저놈을 바다에 쳐넣고 돈은 도로 가져와야지.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 보내드릴 테니 그만 들어가세요. 자식들이 아무리 말해도 늙은종은 들은 척도 안했습니다. 그러고는 배에 올라서는 자식들을 집으로 보내고 아이와 함께 바다를 건넜지요. 다음에는 아무리 궁색하더라도 오지 마십시오. 이제 저도 늙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제가 죽고 없으면 안됩니다. 그러니 다시 오실 생각하지 말고 잘 가십시오. 아이는 늙은종과 작별을 하고 집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한참 달리다 보니 강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소복을 입은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가 물에 빠져 죽으려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말을 메어두고 달려 내려갔지요. 저는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만 어째서 두 분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늙은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남이 죽고 사는 거 알아서 뭐 하려는가 그냥 못 본 채 하고 가게 사람이 죽으려는 것을 어떻게 못 본 채 하나요? 혹시 무슨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말씀을 하십시오. 나는 이골 사는 아전의 아내이고 이 사람은 내 며느리라네. 내 남편이 광가에 바쳐야 할 돈 삼천냥을 쓰고 갚지 못하여 남편과 아들이 모두 죽게 되었지 뭔가. 그 죽는 꼴을 보지 않으려고 우리 두 사람이 강에 와서 서로 죽으려고 하는 중일세. 삼천냥만 있으면 살 수 있나요? 여부가 있나. 마침 저에게 삼천냥이 있습니다. 그 돈을 드릴 테니 죽을 생각은 마십시오. 지금 삼천냥을 못 갚아서 죽게 되었는데 또 빚을 진단 말인가. 나중에 이 돈을 못 갚으면 또 죽을 테니 지금 죽는 게 낫지. 조금 더 살면 뭐 하겠나. 나중에 다시 받으려고 드리는 돈이 아닙니다. 아이는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를 따라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에 삼천냥을 풀어놓고 돌아보지도 않고 도망을 쳤지요. 이 복에 어디 사는 누구인가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게 알 필요 없습니다. 아이는 대답을 안고 집으로 갔습니다. 잘 다녀 다녀 왔느냐 갔던 일은 어떻게 되었느냐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아버지에게 늙은 종을 찾아갔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잘 대접받고 삼천냥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입이 한방만큼 벌어졌지요. 그런데 얘기를 다 듣고 보니 삼천냥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왔다는 겁니다. 죽을 사람을 살리고 왔다는 말이지요. 옳다. 내가 착한 일을 했구나. 아버지는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열대여섯 살의 총각이 되었어요. 매일 같이 밥을 얻어먹다가 아버지를 봉양했지요. 하루는 아버지의 친구가 오더니 몰라보게 자란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자네 아들이 이렇게 컸으니 장가를 들여야 할 게 아닌가. 이 사람아 장가는 무슨 빌어먹는 처지에 어떤 사람이 딸을 주겠나. 아무리 빌어먹어도 그것은 아닐세. 내가 중매할 테니 장가들이게. 그렇게 해서 혼이 난 다음 날 아침입니다. 해가 첨화 높이 만큼 올라오자 남편이 보습을 일어나 말 한마디 없이 말으로 나가는 거예요. 뭘 하려는가 싶어 뒤에서 색시가 지켜보니까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가 바가지를 하나 들고 대문을 나서더래요. 색시는 뒤를 쫓다가 남편이 건넌마을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있으니까 남편이 밥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부인 미안하오. 이거 뜨뜻하게 데워 아버지께 갖다 드리고 남으면 우리 둘이 먹읍시다. 색시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밥을 데워 시아버지에게 드렸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은 또 바가지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이 얻어다 주는 밥으로만 먹고 살 순 없지. 나도 나가서 밥을 빌어야 겠다. 색시도 부엌으로 들어가 바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저 건너마을로 가자 색시는 이쪽 반대편 마을로 갔어요. 둘이 한 바가지씩 밥을 얻어오니 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바가지는 말리기로 했어요. 이렇게 얻어온 밥을 매일 한 바가지씩 말리니 나중에는 몇 가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알아 누웠습니다. 병구원을 하느라 남편과 색시는 밥을 빌러나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동안 말려놓은 밥을 먹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부부가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는데 아침에 새님 하나가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부부가 나가 새님을 맞았습니다. 보아하니 상가집인 듯한데 밧죽 한 그릇만 주십시오. 대사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먹을 게 없어서 어제저녁도 굶고 오늘 아침도 못 먹었습니다. 그거 안 됐습니다. 색시가 듣고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부지쌈지를 뒤져보니 옆전한 푼이 나왔어요. 여보 부지쌈지에 옆전한 푼이 들어 있더군요. 이거라도 들여서 팥죽 한 그릇을 사드시라고 하지요. 그거 잘 됐구먼. 남편은 옆전한 푼을 새님에게 내밀었습니다. 대사님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합니다. 이 앞에 가면 팥죽 장소가 있으니 사잡수십시오. 고맙소. 새님은 돈을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얼마 있다가 새님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가신 분을 어디에 모실지 몇 자리는 잡았소. 아직 못 잡았습니다. 그럼 잡아줄 테니 나를 따라오시오. 새님을 따라 천지 사방을 돌아다니다 보니 해가 저물었습니다. 캄캄한 산속 연계같은 안개가 자욱한 곳에 산신당이 하나 있었어요. 새님은 그 자리에 떡 앉았습니다. 여기가 삼정승 육판서가 날 자리라오. 이 산신당을 헐어내고 묘를 쓰시오. 아이고 대사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산신당을 헐고 묘를 쓴단 말입니까? 별소리를 다하는군 명당을 잡아줘도 못 쓰겠다니 어쩔 수 없지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구려. 그렇게 스님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자는 어두운 산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멀리 저 아래에서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 겁니다. 마을이 있나보다 생각하니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내려가 보니 흠직한 기와집 안채가 있었어요. 개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인을 따라 사랑채로 가니 십여명의 사람이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주인은 서른 살 정도의 불가한 젊은 사람 이었어요. 저녁상을 차려서 잘 얻어먹고 나니 주인이 세상 돌아다니며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 집 주인은 손님이 오면 대접을 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낙이었 거든요. 남자는 딱히 해줄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무 이야기나 괜찮소. 그런 제 과거사 몇 마디 들려드리지요. 남자는 어릴 적 늙은 종이 밥을 빌어먹다가 자기 가족을 먹여살린 일, 먹고 살기가 힘들어 늙은 노비를 찾아간 일, 돈 삼천 양을 얻어가지고 돌아오다가 강에 빠져 죽으려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구한 일을 들려주었지요. 그때 었습니다. 사랑방문이 벗썩 열리더니 웬 여인이 달려들지 뭐예요? 아이고 동생 이게 어쩐 일인가. 여인은 남자를 붙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까닭을 몰라 눈만 껌뻑거리는 남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지요. 부인께서는 왜 그러시는지요. 그때 시어머니 시어머니와 내가 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할 때 동생이 돈 삼천 양을 줘서 우리 가족이 모두 살았어. 그 뒤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네. 부자가 된 후 여인은 남자를 만나 은혜를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니 찾을 방법이 없었지요. 여인은 뒷산에 산신당을 짓고 10년 내내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산신제를 올렸습니다. 남자가 찬찬히 여인의 얼굴을 살펴보니 강가에서 만났던 며느리 였습니다. 아 이제 기억이 나는군요. 두 사람은 헤어졌다가 만난 오누이처럼 얼싸 안고 반가워 했습니다. 남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새님이 찾아왔고 맷자리를 찾아 산신당 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여인이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쩐지 오늘 아침 일찍 산신당에 가보니 부처님 입가에 팥죽이 묻어있더군. 우선은 장사 치르는 게 급하니까 얼른 가시게. 여인은 무엇보다 장사를 치르는 일이 급하다며 남자의 집으로 상여와 가마를 보내 정성껏 장사를 지냈습니다. 장사를 지낸 후 여인은 자기 집 옆에 기와집 한 채를 지었어요. 동생이 여기서 살아. 그러고는 괴를 열어 땅문서를 쭉 내놓았지요. 땅을 살 때도 두 마지기를 사면 한 마지기는 꼭 남자 앞으로 해놓았던 겁니다. 두 사람은 아랫 윗집에서 의족해 잘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자는 꿈속에서 대궐 안에 들어갔어요. 남자는 임금에게 홍패와 백패를 세 개 받아가지고 나왔지요.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누이를 만났습니다. 동생 뭘 가지고 가는가 남자는 홍패와 백패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거 나 하나만 줘. 누이가 하나만 달라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는 뺏기고 두 개만 가졌지요. 얼마 후 섹시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 달 만에 아들 쌍둥이를 낳았어요. 두 아들이 자라 정승이 되었습니다. 윗집 노이가 낳은 아들도 정승이 되었고 세님의 말대로 삼정승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 후 두 집안은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이야기 시합 옛날에는 손님을 대접하는 사랑빵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이 사랑빵에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 덕에 사랑빵 주인은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답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아했어요. 이야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살림살이가 주는 줄도 몰랐지요. 어느덧 사랑빵 주인은 손님을 대접할 수 없을 만큼 살림이 힘들어졌답니다. 사랑빵 주인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하고 궁리를 했습니다. 아 사람들과 이야기 내기를 해야겠구나. 사랑빵 주인은 이야기 내기라고 대문 앞에 커다랗게 써붙였어요. 이야기 내기란 누가 오래도록 이야기하는지를 시합하는 겁니다. 물론 이기는 사람이 내기에 건 돈을 다 가져가는 거지요. 사랑빵 주인은 워낙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누구보다 자신 있었거든요. 종이를 붙이고 막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야기 내기를 한다고 해서 왔소. 어서 들어오시오. 사랑빵 주인은 손님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야기를 길게 한 사람이 돈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줬소. 그러고는 사랑빵 주인과 손님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본래 쥐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시오? 손님이 사랑빵 주인에게 물었어요. 어미 주로부터 태어났지요. 그게 아니라 쥐가 어디서 생겨냈냐는 말이오? 손님은 답답하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글쎄요. 손님은 물 한 사발을 마신 후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본래 우리나라에는 쥐가 없었답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에 쥐가 많아지게 된 데에는 다 사연이 있지요. 쥐는 원래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쥐가 작고 예뻐서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쥐들이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이 쑥쑥 자라고 새끼들을 낳아 그 수가 계속 늘자 사람들은 쥐를 싫어하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쥐를 쫓아내기까지 했답니다. 사람들에게 쫓긴 쥐들은 한 마리 두 마리씩 모이고 모여 천마리의 쥐들이 모였답니다. 이렇게 모인 쥐들은 너도 나도 불만을 들어놓았지요.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못살게 굴어요. 쥐를 좋아해주는 곳으로 떠나자. 대장쥐의 말에 모두 박수를 치며 좋아했지요. 중국은 넓으니까 북쪽으로 가도 중국이고 남쪽으로 가도 중국일 겁니다. 그렇다면 동쪽으로 갑시다. 대장쥐의 말에 모두 짐을 꾸리고 떠날 준비를 했답니다. 쥐 천마리는 줄줄이 걸어갔지요. 우리나라가 있는 동쪽으로 동쪽으로 계속 걸어갔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가다보니 커다란 강이 나오지 뭡니까. 쥐들은 덜컥 겁이 났지요. 나는 물가에 살아서 수영을 잘해요. 내가 먼저 건너가서 건너기 괜찮으면 신호를 보낼게요. 물가에 사는 쥐가 먼저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너갔습니다. 물살이 빠르지 않아요. 어서 건너오세요. 건너오라는 신호를 보냈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쥐가 생겨나게 되었답니다. 갑자기 손님이 쥐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사랑방 주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몰았지요. 두 번째 쥐가 강을 건너옵니다. 쥐가 강을 건널 때 나는 소리지요. 사랑방 주인은 자신의 차례가 되자 얼른 이야기 하나를 늘어놓았어요. 그러고는 손님을 재촉했습니다. 자 이제 당신 차례요. 손님은 또 쥐 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소리요. 사랑방 주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지요. 세 번째 쥐가 강을 건너옵니다. 사랑방 주인이 생각해보니 쥐 천마리가 다 강을 건너야 하는 겁니다. 내가 졌소. 사랑방 주인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야기 천 가지는 찾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손님은 사랑방 주인의 돈까지 몽땅 챙기고 돌아갔답니다. 옳지. 쥐 천마리 이야기로 돈을 벌어야겠다. 사랑방 주인은 외딴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고는 이야기 내기라고 써서 대문 앞에 커다랗게 붙여놓았지요. 이번에는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저녁마다 열명씩 스무명씩 사람들이 찾아왔답니다. 내가 졌소. 사람들은 사랑방 주인이 쥐 천마리 이야기만 꺼내면 모두들 고개를 절레절레 하며 돌아갔습니다. 천 가지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찾아올 사람이 없겠지. 사랑방 주인이 외딴 집 문을 닫으려는데 허름한 옷차림에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이야기 내기를 한다고 해서 왔소. 사랑방 주인은 또 쥐 천마리 이야기를 들어놓았지요. 이게 무슨 소리요. 두 번째 쥐가 강을 건너는 소리지요. 음 그럼 이제 내가 시작함세. 노인도 질세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돈을 적게 주고 머슴은 호되게 부려먹는 못된 주인이 살고 있었네. 그러니 머슴들이 붙어있겠나. 전부 도망을 갔지. 그래서 이번에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머슴 하나가 찾아왔어. 이제 곧 장마가 질테니 나무 좀 해오너라. 그러고는 주인이 머슴에게 도끼를 주었다네. 숫돌이 어디 있지? 머슴은 도끼를 보자 숫돌부터 찾았어. 도끼를 갈아야 날이 날카로워져서 나무를 자랄 테니까 말일세. 그런데 머슴은 도끼날을 아주 희한하게 갈지 뭔가. 날이 서기는 커녕 점점 무뎌만 갔지. 바쁜데 이놈이 뭐하는 거야? 몰래 숨어서 지켜보던 주인은 화가 났지만 참았다네. 머슴이 또 나갈까 싶어서 우선 그냥 두고 보았지. 도끼를 다 갈았는지 머슴은 도끼를 짊어지고 나무를 하러 갔다네. 주인은 머슴을 몰래 따라갔어. 그런데 머슴은 그늘에 누워 잠만 자는 게 아닌가. 한참을 자다가 해질 무렵에서야 머슴은 겨우 일어났네. 슬슬 나무나 해볼까? 머슴은 어느 나무를 찍을까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어. 작은 나무를 찍어야 쉽게 넘어갈 텐데 다짜고짜 머슴은 아름드리 소나무에 달려들지 뭔가. 머슴이 힘껏 토끼질을 했네. 하지만 소나무는 껍질만 조금 벗겨졌을 뿐이었지. 한창 물오른 소나무라서 껍질이 미끄러웠던 게야. 게다가 도끼날이라도 잘 갈아 놓았으면 좋았을 것을. 도끼날도 다 죽어 있으니 말일세. 그러니 나무가 베어질 리가 있겠나. 노인의 이야기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랑빵 주인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쥐가 강을 건너옵니다. 노인도 질세라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내 이야기도 아직 덜 끝났다네. 꿍 소리는 도끼로 나무 찍는 소리고 찌걱은 물오른 소나무에 도끼가 미끄러지는 소리일세. 쥐는 천마리뿐이지만 산에 있는 나무는 수천 그루나 되는데 이러다가 끝도 없이 계속하는 거 아닐까. 사랑빵 주인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안되겠는 겁니다. 내가 졌소. 결국 사랑빵 주인의 끝이 먼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말이에요. 아직도 그 긴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후로 사랑빵 주인은 다시는 이야기 내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지혜로운 새색시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선비는 그저 책이나 읽을 뿐 변변한 벼슬자리 한 번 오르지 못한 양반이었어요. 선비는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 대가로 약간의 곡식을 받아 끼니를 해결하였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도 있었지만 선비는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책 읽는데 한 번 빠지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잊고 살았어요. 선비에게는 아내도 자식도 없었습니다. 젊어서 얻은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지낸지가 여러 해 되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면서 굶기를 밥먹듯 하는 선비에게 주비 사람들은 다시 결혼을 하라고 성화였습니다. 여보게 밤낮없이 집구석에만 처박혀 지내지 말고 차 안에도 세 장가를 들게나 옆에서 보자니 딱해 죽겠구먼 예쁜 색시를 얻어 아이도 낳고 오순오순 사는 게 재미 아닌가 그렇게 책만 파고 있으면 쌀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딱 간 사람 같으니 라고 주위 사람들의 한결같은 성화에도 선비는 사람 좋은 미소만 지어 보일 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비도 마음으로야 세 장가를 들고 싶었지만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생각하면 감히 결혼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변변한 벼슬 하나 얻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 시집을 오겠어. 괜히 먼 사람 데려다 고생만 시키지. 굶더라도 혼자 굶는 게 나아. 저러다 평생 혼자 살겠군. 우리가 나서야겠어. 선비의 속마음을 훤히 꿰툴고 있는 친척들이 보다 못해 선비를 장가 드리려고 나섰습니다. 친척들은 선비의 짝이 될 만한 동네 처녀를 수소문한 뒤 그 집에 혼담을 넣었습니다. 모두들 참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는 처녀의 집이었지요. 여보게 자네 딸이랑 우리 조카를 혼인시키지 않겠나? 우리 조카의 사람 되면 내가 보장하네. 처녀의 부모는 마음을 쉽게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글쎄 시간을 좀 주십시오. 혼인은 인륜 대사인데 자분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비의 어려운 집안 형편을 뻔히 아는 처녀의 부모는 마음이 오락가락 하였습니다. 선비의 사람됨이나 풍부한 학식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지만 선비의 가난한 형편을 생각하면 딸을 선뜻 주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처녀의 부모는 며칠을 두고 생각한 끝에 결국 딸아이를 선비와 혼인시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선비의 사람됨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입니다. 처녀의 부모가 딸을 불러놓고 나그시 말하였습니다. 네가 덕망있는 선비와 혼인을 하게 되니 기쁘구나. 그 사람이 비록 벼슬을 하지는 못하였다만 학식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뛰어난 선비니라. 남편의 뜻을 잘 받들도록 해라. 허나 어려운 살림은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할 게다. 처녀는 오히려 부모를 위로하였습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부모님. 부모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드디어 처녀는 선비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혼인을 하고 보니 남편은 듣던 대로 반듯한 선비였어요. 선비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글을 읽었으며 모든 면에서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어지간한 일에는 큰소리 한 번 내지 않을 정도로 성품도 훌륭하였지요. 새색 씨는 그런 남편을 마음 깊이 존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은 새색 씨가 생각하였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얻은 곡식이라야 겨우 몇 대 뿐이었어요. 그것으로는 남편과 둘이서 끼니를 입기도 어려웠습니다. 새색 씨는 남편에게 괜한 근심을 지우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벌이가 없는 상황에서 먹는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부부는 끼니 거르기를 밥 먹듯 하였습니다. 어느 날 새색 씨가 더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당신이 글 읽기를 좋아하고 학문에 큰 뜻을 두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만 읽다가는 당신도 저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글 읽는 것이 좋아도 입에 풀치른 하고 살아야지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지요. 우리 집에 당장 먹을 곡식도 없소. 정말 미안하구려. 허나 내게 무슨 생각이 있겠소. 당신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돈벌이에는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오. 새색 씨는 남편의 무책임한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 가장입니다. 가장이 그렇게 돈벌이에 무심하면 어찌 합니까? 무슨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수밖에 없지 않겠소. 새색 씨는 남편의 태도에 은근히 화가 치밀었습니다. 당신이 전 그러시다면 당신에게 돈을 벌어오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대신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부탁 이러니 당신 친척 중에 살림이 넉넉한 분이 계시지요? 누구 말이요? 지난번 홀레식 때 오셨던 그 무관인가 하는 분 말입니다. 아 우리 당숙을 말하는 게로군. 그런데 당숙께 천량만 빌려오세요. 1년 안에 갚겠다고 하시고요. 그러자 선비는 화를 냈습니다. 어찌 나에게 그런 일을 시킨 단 말이요. 이제껏 누구에게도 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소. 선비는 딱 잘라 거절하였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말일랑 꺼내지도 마시오. 새색 씨는 실망하였습니다. 큰일이네. 저 사람만 믿고 있다가는 굶어죽기 딱 좋겠구나. 돈을 벌어오기는커녕 부어오는 것도 못하겠다니. 새색 씨는 돈벌이에 통 관심이 없는 남편 탓에 곧 굶어죽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무슨 술을 쓰든 입에 풀칠할 정도는 벌어야 하는데 이를 어쩐다. 남편만 바라보고 있다간 큰일 나겠어. 내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새색 씨는 여러 날 궁리한 끝에 직접 당숙에게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숙님 보세요. 저희 살림살이가 너무 어려워 염치 불구하고 이런 무례한 글을 올립니다. 저에게 천량만 구워주세요. 그 돈으로 어떻게든 살림을 일구어 볼게요. 딱 1년만 빌려주시면 반드시 돈을 갚겠습니다. 새색 씨는 편지를 당숙에게 전하였습니다. 실제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색 씨에게 뜻밖의 편지를 받은 당숙은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아니, 천량을 구워달라고. 당숙의 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당숙의 아내가 냉큼 편지를 낚아챘습니다. 무슨 내용이기에 그리 놀라시는 겁니까? 편지를 빼앗아 읽던 당숙의 아내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새색 씨가 간도 크네. 시집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겁도 없이 시댁 어른에게 천량씩이나 구워달라고 하나. 옆에 있던 당숙의 며느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천량이라니요? 대체 그 큰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한답니까? 아버님, 절대 돈을 구워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숙의 아내는 물론 며느리와 조카들까지 모두 반대하였습니다. 거참 맥랑한 새색 씨네요. 절대 돈을 구워주어서는 안 되겠어요. 완전히 우리 돈을 뜯어갈 속셈이라고요. 아내와 며느리, 조카의 것 없이 모두 합세하여 이러니 저러니 떠들어 댔습니다. 갑자기 당숙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럽다. 다들 입 다물고 나가 있거라. 모두들 다 내보낸 당숙은 차근차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조카 며느리가 참하다는 칭찬이 자자하던데 오죽 형편이 어려웠으면 이런 편지를 다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아까와는 달리 조카 며느리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조카가 무능한 건 나도 잘 알지. 남편이 그러면 안 사람이 오죽 속이 탈까. 제 딴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천냥을 날리는 셈치고 한번 빌려줘보자. 당숙은 다시 식구들을 부른 뒤 조용히 다일렀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고 내 말을 들어보거라. 내 보기에는 이번 일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것만은 아닌 듯 싶다. 오죽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새색씨가 이런 용기를 내었겠느냐. 너희도 입장을 받고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한다. 내일 전에 새색씨를 보니 야무진 생김새나 말씨가 보통 내기는 아닌 듯 하였다. 오늘 이렇게 편지를 받고 보니 첫인상이 들린 것 같지 않구나. 나는 왠지 새색씨를 믿고 싶다. 천냥을 구워주기로 마음먹었으니 이렇쿵 저렇쿵 하지 말거라. 당숙은 집안 사람들의 반대를 잠재우고 새색씨에게 천냥을 빌려주겠다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며칠 뒤 당숙은 하인을 시켜 새색씨에게 천냥을 전해주었어요. 천냥을 받은 새색씨는 돈을 벽장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천냥으로 무엇을 한담 반드시 큰 돈을 벌어야 하는데 새색씨는 며칠을 두고 궁리하다가 그럴싸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새색씨는 무릎을 탁치며 기뻐하였습니다. 새색씨는 곧장 계획대로 일을 시작하기로 하고 아는 사람들 중에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아무리 봐도 믿음이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기는 왠지 불안한데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긴담?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아이들이 있었지. 남편에게 그를 배우러 오는 아이들에게 맡기면 되겠다. 그 아이들은 영리해서 잘할 수 있을 거야. 새색씨는 남편에게 그를 배우러 오는 아이들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우선 장에 가서 맛있는 떡을 사왔습니다. 얘들아 이것 좀 먹으렴. 평소에 냉수 한 그릇도 못 얻어 마시던 선비집에서 맛있는 떡을 먹게 된 아이들은 신이나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건 선물이야. 새색씨는 아이들을 배불리 먹인 뒤 색색으로 꾸민 예쁜 비단주머니도 선물하였어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아이들은 떡과 예쁜 비단주머니 선물이 마냥 좋아하였습니다. 새색씨는 들떠있는 아이들을 불러 모은 뒤 아이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당연히 들어드려야지요. 무엇이든 말씀만 하세요. 이 돈으로 감초를 좀 사다 주렴. 감초요? 그래 성문 주변에 있는 약국에 가면 살 수 있을 거야. 그거야 뭐 어렵지 않죠. 날마다 지나다니는 길인데요 뭘. 아이들은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감초를 사왔어요. 창고에는 감초가 점점 높이 쌓여갔습니다. 새색씨의 집안에 감초가 쌓여가자 시중의 감초값이 차츰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오르더니 서너 달이 지나자 감초가 아예 씨가 마르면서 값은 어느새 처음보다 다섯 배가 넘게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감초값이 뛰자 새색씨는 창고에 있는 감초를 슬슬 내다 팔기 시작하였어요. 처음에 산값의 다섯 배가 넘는 돈이 고스란히 손에 들어왔습니다. 새색씨는 순식간에 큰 돈을 벌었습니다. 새색씨는 끼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숙 덕분이라고 생각하니 코끝이 식한해졌습니다. 새색씨는 붓을 들어 편지를 썼습니다. 당숙님 보세요. 무엇이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숙님 덕분에 저희가 끼니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편안하게 글공부에만 매달릴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숙님 덕분입니다. 무엇으로 이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할까요? 제가 진 마음의 빚은 평생을 두고 갚도록 하고 우선 빌린 돈 천냥을 보내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색씨는 편지와 함께 빌린 돈 천냥을 보자기에 곱게 싸서 당숙에게 보냈습니다. 돈을 받은 당숙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새색씨의 호기에 어쩌나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돈을 구워주었을 뿐 돈을 되돌려 받으리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당숙은 그 길로 조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이 크고 번듯한 것이 예전의 집이 아니었고 살림살이며 노비들이 불어 제법 부잣집 같았습니다. 당숙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카 며느리를 불러 물었어요. 대체 어찌 된 영문이냐 어찌하였기에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집안을 일으켰단 말이냐 새색씨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습니다. 모두 당숙님 덕분입니다. 새색씨는 돈을 벌게 된 그 사이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당숙은 조카 며느리의 현명함에 감탄하며 돌려받은 천냥을 도로 꺼내 놓았습니다. 너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참으로 놀랍구나. 너의 지혜로움에 감탄할 뿐이다. 자, 이 돈을 너에게 줄 테니 재산을 불리는 데 보태도록 해라. 아닙니다. 저는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그 공부하는 남편이 돈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끼니 걱정 없이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 것 말고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재산을 모으고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제 소원이 아닙니다. 새색씨는 끝내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새색씨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살림에도 재주가 있어 바느질이며 옷감 짜는 일이며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검소하고 부지런하기까지 하여 집안을 착실하게 일구어 나갔답니다. 현명한 아내를 둔 덕에 선비는 좋아하는 글공부에만 전념하여 학식을 쌓았고 부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무당 할멈의 의술 조선시대 전라도 전주부의 꼬부랑 할멈이 살았습니다. 할멈은 전라 가명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무녀였어요. 그런데 어찌된 사연인지 고을 사람들이 모두 할멈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무당 할멈은 원래 구슬하는 사람이었어요. 병된 사람이 찾아오면 큰 상의 재물을 정성껏 차려놓고 덩덕궁 덩덕궁 구슬 한 판 버렸습니다. 구슬하면서 신령님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면 신기하게도 씻은 듯이 병이 나았지요. 그런데 무당 할멈은 굽보다도 병을 고치는 솜씨로 더 유명하였습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무슨 무슨 약을 쓰라는 말이 할멈의 입에서 술술 나왔어요. 할멈이 지어주는 약이 어찌나 신통방통한지 할멈의 약을 먹고 병을 고친 사람이 이루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앓던 사람도 할멈한테 데려가면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천한 무녀 신분에다 보잘것없는 늙은이었지만 백성들은 할멈을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그때 전라가명에는 몹쓸병에 걸려 몇 년째 앓고 있는 여자종이 있었어요. 전라가명에서 일하는 종들 사이에서 여종이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 미쳐서 죽게 되는 괴상망측한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파다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종이 곧 죽을 것이라고도 하였어요. 아닌 게 아니라 여종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몇 해를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누워서 아른 탓에 몸은 비쩍말라 가죽만 남았고 얼굴은 살이 전혀 없어 쭈글쭈글 하였지요. 방바닥에 누워 간신히 숨만 핥딱거리는 모습이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즈음 전라가명의 관찰사의 어머니인 황씨 부인이 머무르고 있었는데 하루는 황씨 부인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앓고 있는 그 여종을 보게 되었습니다. 황씨 부인은 비참한 몰골로 누워있는 여종이 가여워서 다른 종을 불러다 놓고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이 이 아이의 몰골이 왜 이 모양이냐 아이가 아픈지 오래되었느냐 벌써 몇 년째 되옵니다. 빠른지 벌써 몇 해나 되었단 말이냐 어찌하여 그동안 치료를 하지 않았느냐 저희가 약이라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황씨 부인은 서둘러 무당할 몸을 찾았습니다. 황씨 부인은 굿을 해서라도 여종의 병을 고칠 요량으로 할멈에게 부탁하였지요. 할멈 우리 가명에 큰 병을 앓고 있는 여종이 있네 굿을 해야겠으니 할멈이 굿을 좀 준비해주게 굿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그 아이를 좀 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황씨 부인은 할멈을 여종의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아이라네 황씨 부인은 할멈에게 여종의 병세에 대해 간단히 말해주었습니다. 할멈은 한참이나 여종의 몸을 이곳저곳 살피더니 황씨 부인에게 아뢰었습니다. 마님 이 아이의 병은 구슬에서 낳을 병이 아닙니다. 그럼 어쩌면 좋겠나 약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 소리 말게 약이란 약은 다 써보았다고들 하네 백약이 무효일세 병이 낙히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니 답답해서 마지막으로 구시라도 해보려는 게 아닌가 할멈이 자신있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써온 약들이 이 아이의 증세에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인이 제대로 된 처방을 내려 반드시 고쳐놓겠습니다. 그래 그럼 믿어봄세 할멈은 잠깐 고민하더니 오지탕 이라는 약을 처방하였습니다. 오지탕 이란 다섯 가지 나무에 가지 즉 복숭아 가지 버들 가지 뽕나무 가지 당나무 가지 매화나무 가지를 다려 만든 약 이었습니다. 모두 담을 제거 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약재 였지요. 할멈은 약을 처방해주며 황시부인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이 약을 같은 분량 식물에 넣고 끓여 복용하게 하십시오. 꾸준히 복용하면 반드시 병세가 나아질 것입니다. 황시부인은 할멈의 처방대로 약을 지어 여종에게 먹였습니다. 여종이 오지탕을 먹고 며칠이 지나자 목에서 가래가 끓기 시작하였습니다. 연하고 양이 많은 가래였어요. 가래의 양이 어찌나 많던지 어떨 때는 하루에만 거의 몇 사발씩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대여섯 달이 지나자 기침이 먹고 차츰차츰 가래의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더 지나자 가래가 아예 없어졌어요. 가래가 줄면서 음식을 먹는 양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한 해쯤 지나니 여종의 병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황시부인은 물론 전라 가명 사람들이 모두 할멈에 뛰어난 의술에 감탄하였습니다. 하루는 전라 가명에 어이 김 암호계가 손님으로 왔습니다. 마침 자리에 있던 여러 손님들이 어휘를 반갑게 맞아 안부를 주고받으며 간만에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래 그동안 잘 지내습니까?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한양은 별일 없고요. 여전합니다. 손님들은 주거니 받거니 하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무당할멈 이야기가 나왔어요. 천라 가명에 의술이 뛰어난 무녀가 있다면서요. 무녀의 의술이 대단하다고 하던데요. 그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거의 죽어가던 여종을 살려냈다면서요. 그렇다네. 무당할멈의 의술을 보고 나도 놀랐다네. 관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어이가 반박하였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통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구신하 하는 무녀의 의술이 뛰어나다 한들 얼마나 뛰어나 겠습니까? 그건 무식한 백성들의 눈을 속이는 엉터리에 불과합니다. 제가 직접 보고 몇 가지를 물어보면 가짜 실력이 금세 드러날 것이니 그 무당할멈을 좀 불러주십시오. 잠시 잠시 뒤 무당할멈이 부름을 받고 들어와 가명뜰 아래에서 절을 하였습니다. 절을 부르셨사옵니까? 어이가 흘끗보니 나이 들고 볼품없는 할멈일 뿐이었습니다. 자네가 의술을 난다고 그렇습니다. 할멈은 당당한 말투로 대답하였습니다. 가소롭구나 무녀주제에 감히 의술을 난다고 말하다니 뻔뻔하기 이를 때 없구나. 그 말을 들은 할멈의 얼굴이 한순간에 굳어졌습니다. 의술은 제가 났습니다. 무엇이 네가 나보다 낫다고 할멈은 노기를 띠며 또박또박 말하였습니다. 어이께서는 몇 가지 의학책에 나오는 내용만 달달 외워 의술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나이가 많아 그마저도 죄다 잊어버리셨을 지도 모르지만요. 어이는 무당 할멈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어디서 너 따위 천한 할망구가 카미나를 모욕하려 드는 게냐. 하지만 할멈은 조금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어이를 매섭게 노려보며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어이님은 죽어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옵니까? 큰소리 외칠 입장이 아닐 텐데요. 죽어마땅한 죄라니 보자보자 하니 이 할망구가 못하는 말이 없구나. 대체 그 죄가 무엇이란 말이냐? 무당 할멈은 아까보다 더 사나운 표정으로 어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선왕께서 병환이 나셨을 때 내의원에서 일하던 의원들이 저지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을 잘못 처방하는 바람에 선왕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할멈은 선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내의원에서 이런저런 약을 써보았으나 증상이 점점 더 심해졌던 일을 두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찌하여 잘못된 처방이었단 말이냐? 맞받아 소리치는 어이의 얼굴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그것을 제 입으로 말씀드리오리까 의원이라는 자는 아무리 하찮은 병이라도 반드시 정확한 소견을 가지고 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소견이 없으면 함부로 약을 쓰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는 말입니다. 하무며 주상전하의 병원을 돌봄 때에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너 따위 늙은이가 무얼 한다고 함부로 말하는 게냐? 당시 선왕께서는 화기 때문에 늘 고생을 하셨기에 화기를 내리는 약을 처방하였던 것이다. 그게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게냐? 당시 선왕의 병화는 주위에 몸이 상하여 생긴 병이었습니다. 그것만 풀면 그만인데 의원들은 엉뚱하게 화기를 내리는 약을 썼단 말입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한들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제가 기어이 말하는 것은 제발 제대로 알고 일을 하라는 뜻에서 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무식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전국을 찌르는 무당 할멈의 말에 어인은 할 말을 잊고 땀만 뻘뻘 흘렸습니다. 할멈은 쩔쩔매는 어이를 한참 노려보더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다시 말하였습니다. 어인님의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후한 녹봉을 누리고 높은 벼슬을 과시하며 거들먹거리고 다니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리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것입니까? 할멈의 눈에서는 마치 불덩이가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인은 다리를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고 주위 사람들 또한 놀라고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어인은 무당할 몸이 물러나고 서도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망신이람 큰 욕을 당하였네 그려 어인은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그 길로 주랭랑을 쳐버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부시 처녀 이야기 조선 인조임금 시절에 평안도 자성군에 부시 성을 가진 처녀가 살았습니다. 분항자는 대대로 말을 기르고 사냥을 하는 집에서 나고 자라 말타기와 활속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뛰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분항자는 또래 여자아이들과는 달라도 많이 달랐어요. 여자아이들이 소꿉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을 적에 분항자는 사내 아이들과 어울려 전쟁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한눈팔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네 명심하겠습니다. 분항자는 늘 대장 노릇을 하였습니다. 분항자는 말을 타고 앞서 달리면서 사내 아이들을 우르르 몰고 다녔어요. 사내 아이들에게 활과 화살 나무로 만든 창과 칼을 나누어주고는 자신을 따르라며 호령하는 모습이 제법 대장다웠습니다. 분항자는 아이들과 함께 말을 타러 목장에 갈 때도 군사들처럼 줄과 열을 맞추어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분항자의 아버지는 어린 딸이 전쟁 놀이에 빠져있는 것이 못마땅하였어요. 나중에 시집이나 제대로 갈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얘야 전쟁 놀이는 사내 아이들이나 하는 놀이가 아니냐. 여자는 바느질이나 길쌈을 배워야지. 저는 바느질에는 흥미가 없어요. 전쟁 놀이가 얼마나 신나는데요. 허구한 날 사내 아이들처럼 전쟁 놀이만 하고 다니면 되겠느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전쟁이라도 나면 늙으신 아버지를 대신해 제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요. 분항자는 아버지의 걱정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전쟁 놀이를 즐겼습니다. 몇 해가 흐른 어느 날 분항자가 길을 가는데 벽에 붙은 커다란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정 장정들은 급히 모이시오. 깜짝 놀라 자세히 글을 읽어보니 변방에 침입한 오랑캐를 막기 위해 서둘러 군사들을 모은다고 하였습니다. 분항자는 그 길로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오랑캐 침입을 막기 위해 군사를 모은데요. 뭐라고? 군사를 모으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거리에 붙은 방을 보고 급히 달려오는 길이에요.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 나도 곧 불려가겠구나. 분항자의 아버지는 나이도 많고 몸까지 약해 군대에 가는 것이 몹시 걱정스러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지 대신 군대에 가겠어요. 저도 이제 다 컸으니 군대에 갈 수 있어요. 분항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버지가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 소리 말하라. 안여자의 몸으로 어찌 군대에 간다고 하느냐. 어림없는 일이다. 내가 가야 한다. 하지만 분항자는 끈질기게 아버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러지 말고 제가 가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 변방을 꼭 제 손으로 지키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처녀가 된 딸을 군대에 보내고 싶지 아는 아버지는 계속 안 된다고 버텨지만 결국에는 분항자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너한테 졌다. 내가 그리도 군대에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은 분항자는 여자라는 사실을 속이기 위해 남자처럼 꾸몄습니다. 거추장 거추장 이괄은 용맹한 장수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랑캐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모두들 굳은 각오로 훈련에 임하도록 한다. 이괄은 날마다 고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고된 훈련을 이겨내기가 무척 힘들었지만 분항자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오직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괄은 곱상하게 생긴 병사가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는 것을 보고 곧 초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초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분항자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이괄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조직된 반란군이라는 것이었어요. 분항자는 배신감에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오랑캐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든 군대라는 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말인가. 분항자는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버지의 반대도 무릅쓰고 들어온 군대가 아닌가. 분항자는 반란군의 군사가 된 것도 모르고 그토록 열심히 훈련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떻게든 이 사실을 관청에 알려야 해. 그날 밤 분항자는 몰래 말을 타고 안주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안주성에 도착한 분항자는 안주 목사인 청중신에게 급히 만나기를 정하였어요. 지금 국경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목사나리를 만나 뵈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정충신은 곧 분항자를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정충신은 주위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분항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괄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뭐라고 이괄이 난을 정충신은 엄청난 소식에 몹시 당황 하였습니다. 그자가 난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생각하기는 하였지만 이렇게 서두를지는 몰랐군. 그나저나 그늘이로세 지금 성안의 군사는 천명이 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저들을 당해내지 혹 자네에게 좋은 계책이라도 있는가 지금은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곧 반란군이 성 아래까지 쳐들어올 것입니다. 이곳의 군사로는 도저히 저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기보다 한시라도 빨리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단 병양으로 가서 계책을 세우는 편이 낫겠습니다. 듣고보니 자네 말이 옳구먼. 정충신은 분항자와 함께 바로 평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때 평양의 군대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은 장만 이었습니다. 장만은 군사를 거느리고 평양에 주둔하면서 관서 관서지방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평양에는 이괄이 난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괄이라는 자가 난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들은 알고 있었나 장소 중 하나가 장만에게 말하였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안주목사 정충신이 의심스럽습니다. 정충신은 평소 이괄과 친한 자이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반란을 일으켰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소리 말게 내가 아는 정충신은 임금님을 버리고 역적과 손을 잡을 사람이 절대 아니네. 아마 지금쯤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을 걸세. 장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충신이 도착하였다는 정갈이 왔습니다. 장만은 정충신을 반기며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어요. 정충신과 마주 앉은 장만은 일부러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자네가 어인일로 예까지 온갠가 무슨 급박한 일이 있기에 안주성도 버리고 이 밤에 여기까지 달려왔느냐 말이야. 자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주성을 지키고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일이 생겨 이리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괄이 난을 일으켰사옵니다. 뭐라고 이괄이 난을 일으켰다고 그러하옵니다. 이괄의 목표는 한양입니다. 그러니 안주를 지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설사 안주를 지난다 해도 저희에게는 그들과 맞서 싸울 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을 비우고 곧장 이곳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장만은 더 이상 나무라지 않고 정충신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생각에는 이괄이 어떤 작전으로 나올 것 같은가. 옆에 앉아있던 분항자가 장만의 말을 받았습니다. 외람대우나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네는 처음 보는 얼굴이군 누구인가. 저는 이괄의 군대에서 초장을 지낸 자이옵니다.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지켜본 터라 이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말해보게. 제 생각으로는 이괄이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작전 가운데 한 가지를 쓸듯 합니다. 첫 번째 작전은 곧바로 한강을 건너 궁궐로 들어가 임금님을 포로로 삼는 것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작전이지요. 이괄이 이 작전을 쐰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옵니다. 두 번째 작전은 저들이 황해도와 평안도를 근거지로 삼은 다음 몸은 용과 손을 잡는 것이옵니다. 이건 이것 역시 우리 우리 편을 궁지에 빠뜨릴 수 있지요. 이괄이 이 작전을 쐰다면 조정에서도 쉽사리 제압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 세 번째 작전은 이괄의 군사들이 강을 건너지 않고 샛길로 한양에 들어가서 궁궐과 성을 차지하는 것이옵니다. 이 작전은 저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고 우리에게는 가장 유리한 작전입니다. 하지만 성격이 급하고 아둔한 이괄은 아마도 이 세 번째 작전을 쓸 것입니다. 장망과 정충신은 분항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후 분항자의 예상대로 이괄이 샛길로 한양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분항자가 정충신에게 이괄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이괄의 군대가 샛길를 따라 한양으로 진격하면 임금님은 반드시 남쪽으로 피난을 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괄이 한양을 점령하기를 기다렸다가 작전을 펼쳐야 합니다. 이괄이 한양을 차지한 기쁨에 겨워 히히 낙낙할 때가 바로 공격 시점입니다. 이괄이 마음 놓고 있는 틈을 타서 공격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지금 이야말로 우리가 나라와 임금님을 위해 공을 세울 때입니다. 정충신은 분항자의 말을 곧 장만에게 전하였습니다. 장만은 무릎을 탁치며 말하였지요. 그거 그거 좋은 작전일세 자네에게 군사를 내줄 테니 당장 그 작전을 펼치도록 하게. 장만은 바로 천여명의 군사를 내주었습니다. 정충신은 분항자와 함께 선봉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진격하였어요. 한편 한양에 도착한 이괄은 선조의 열 번째 아들인 흥안군 재를 임금으로 추대하고 인조 임금이 피난을 가서 비어있는 경복궁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이 마치 자기집 안방인양 드나들며 멋대로 행동하였어요. 그제 미과를 쫓아 한양에 들어온 정충신과 군사들은 공격할 날을 기다리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자 정충신이 군사들을 격려하며 말하였습니다. 주상 전하께서는 비난을 가시고 이괄이란 놈이 경복궁을 점령하였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한다. 군사들도 싸우고자 하는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망과 정충신은 전략을 짰습니다. 정충신이 어떤 방법으로 적을 물리칠지 말하였어요. 먼저 북산을 차지하는 자가 승리할 것이옵니다. 그러니 일단 길마제에 진을 친 다음 도성을 내려다보면서 공격을 하면 반드시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적은 위를 쳐다보면서 공격하고 우리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싸우게 될 터이니 우리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 자네가 먼저 군사들을 이끌고 길마제에 이끌고 진을 치게 네 정충신은 장만의 명령대로 밤을 틈타 길마제로 가서 진을 쳤습니다. 분항자는 기병을 거느리고 올라갔지요. 조금 있으니 여러 군데가 속속 도착하였습니다. 정예병들은 따로 숨어 공격을 준비하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이괄은 아침이 되어서야 광군의 공격이 시작된 것을 알고 부랴부랴 군사들을 출동시켰습니다. 산 정상에는 정충신의 군대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산국대기에서 광군과 이괄의 군사들이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지요. 이괄은 장수 명령을 앞세워 공격을 퍼부어댔습니다. 동풍을 타고 화살이 빛처럼 쏟아졌습니다. 광군은 죽을 태세로 맞서 싸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더니 서북쪽에서 불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북풍은 먼지와 모래를 일으키며 이괄의 군대를 향해 불었습니다. 이괄의 군대는 갑자기 불어오는 따가운 모래바람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쩔쩔 맸습니다. 광군은 이때를 기회로 삼아 맹렬히 공격하였어요. 곧 적장인 이향이 광군이 쏜 화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장수 명령도 팔과 다리에 화살을 맞고 쓰러졌어요. 장수들이 여기저기서 쓰러지자 사기가 급격히 떨어진 이괄의 병사들은 슬금슬금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둘씩 도망가는가 싶더니 곧 병사들이 떼를 지어 도망치는 바람에 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로 먼저 가겠다고 밀치고 밟고 하는 통에 넘어지고 깔린 군사들이 수두룩하였고 바위와 계곡에는 죽은 군사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광군은 때를 놓치지 않고 달아나는 적들을 추격하여 모두 체포하였습니다. 마침내 적들이 항복하였고 이괄도 체포되었어요. 다음 날 이괄의 목을 베는 것으로 반란은 모두 평정되었습니다. 반란이 평정되자 피난 갔던 인주임금은 다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오자 정충신은 안주성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며 분항자에게 말하였습니다. 변방을 지키는 장수인 내가 임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금님은 멀리까지 비난 가시게 하였으니 내 죄는 아마도 용서받기 힘들 걸세 어떤 벌을 내리시든 달게 받아야지 분항자는 정충신과 함께 안주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정충신의 예상과 달리 임금은 상으로 금과 비단을 후하게 내리며 정충신의 공을 칭찬하였습니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의 공로를 지하하노라. 정충신은 생각지도 못한 상을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의 성공은 모두 자네 덕분일세. 고마움을 뜻으로 하사품을 전부 자네에게 주겠네. 정충신은 임금에게 받은 금과 비단을 모두 분항자에게 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 밑에서 날 도와주지 않겠나. 분항자는 갑작스런 제안에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공께서 저를 이토로 가껴주시니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늙은 부모님이 계십니다. 제가 아니면 늙은 부모님을 봉양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분항자의 말에 정충신이 목소리를 조금 높여 말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떤지 몰라서 하는 소린가 변방 오랑캐들이 호시탐탐 쳐들어올 기회를 엿보는 걸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나 나라가 이처럼 위태로운 때에 자네같이 훌륭한 인물이 떠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네 내 조정에 주천하여 자네를 뽑아 쓰도록 할 것이니 돌아간다는 말일랑 당장 거두게 늙은 부모님이야 이곳에서 모시면 되지 않겠나 공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저도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분항자는 이렇게 말하고 숙소로 돌아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를 어쩐다 공께서 저렇게까지 만류하시니 무작정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기 더 있다가는 내가 여인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탈론하고 말텐데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덜어놓을까 분항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늦은 밤 용기를 내어 정충신을 찾아갔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뭔가 저 그게 분항자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입술만 달삭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자네답지 않게 왜 그러나 잔뜩 얼어가지고 어서 말해보게 놀라지 마십시오 알았네 놀라지 않을 테니 어서 말이나 해보게 실은 제가 남정내가 아닙니다. 남정내가 아니라고 야밤의 농담이 지나치군 늙고 몸이 약한 아버지께서 전쟁터에 나가시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딸인 제가 남장을 하고 군대에 온 것입니다. 그럼 자네가 정말 여인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감히 몽랑과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행히 공께서 저를 거두어주셨고 또 역적을 물리치는 큰 공까지 세우셨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게 된 것입니다. 분항자의 말을 들은 정충시는 놀라 어쩔 줄 몰라 하였습니다. 자네가 여인이라니 몇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네 내가 참으로 둔한 사람일세 분항자는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무엇을 더 감추려 싶어 그동안 꽁꽁 감추어두었던 정충신에 대한 연모를 털어놓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소녀가 오래전부터 공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만일 공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공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아무리 식식한 분항자라도 여인의 몸으로 남자에게 속마음을 내비치고 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충신의 곁에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경이라 속마음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음 오늘은 이만 물러가게 정충신은 민망하여 괜한 헛기침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리 싫지 않은 눈치였어요. 아니 오히려 반기는 낯빛이 뚜렷하였습니다. 다음날 정충신은 장소들을 불러놓고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술잔이 여러 차례 오가고 술자리의 흥이 무르익자 정충신은 술잔을 분항자에게 건네더니 장소들을 향해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 사람과 화촉을 밝히는 날이네. 자네들은 이 사람이 입을 비단 저고리와 치마를 가져오고 홀레를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주게.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서로의 얼굴만 멀뚱멀뚱 바라보았습니다. 뭔 소리야? 그러게 사내가 아니라 여인이었단 말이야? 우리가 감쪽같이 속았구먼. 정충신과 분항자는 여러 장소들 앞에서 홀레를 올렸습니다. 장소들은 어리둥절하여 어찌할 줄 모르면서도 두 사람이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서도 나랏일 군대일을 의논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친구처럼 동료처럼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민들레 이야기 옛날 옛날에 행복한 왕자님이 살았습니다. 왕자님은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궁궐은 향기로운 나무와 꽃으로 가득했지요. 연못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잉어가 헤엄치며 놀았습니다. 어느 날 왕자님이 뜰을 거닐고 있을 때 였답니다. 왕자님 왕자님 누군가 왕자님을 불렀어요. 왕자님은 주위를 두리번 거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자님 여기에요. 하늘을 좀 보세요. 왕자님은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밤하늘에 유난히 반짝이는 별이 왕자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별이 말했어요. 사람들의 앞날을 별들이 정한다는 걸 아시지요? 왕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들이 왕자님의 미래도 정했어요. 그걸 알려드리려구요. 정말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되나요? 왕자님은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사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별님. 하지만 평생 동안 행복하게만 살 수는 없어요. 나쁜 일도 겪어야 한답니다. 그럼 제가 몹시 아프게 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구요. 사는 동안 단 한 번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답니다. 단 한 번만요. 왕자님은 별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왕자님은 무럭무럭 자라서 임금님이 되었어요. 임금님은 왕자일 때보다 더 행복해졌습니다. 다정한 아내의 왕자와 공주까지 생겼으니까요. 가족들이야말로 임금님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답니다.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는 함께 슬퍼했지요.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함께 풀어가고요. 그런데 별이 했던 말만 생각하면 임금님은 불쑥불쑥 화가 났습니다. 임금이라면 언제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하잖아. 임금님 말이 맞았습니다. 다른 임금님들은 신하들에게 언제나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 임금님만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명령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임금님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별만 보면 여전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슨 명령을 내려야 화가 풀릴까? 임금님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임금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별들아 땅으로 떨어져라. 이렇게 말하자 정말 하늘의 모든 별들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별들이 빛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불꽃놀이보다 더 근사하고 아름다웠답니다. 별들은 땅에 떨어지자마자 꽃으로 변했어요. 노랗고 작은 꽃들이 풀밭 가득 피어났지요. 이 꽃이 바로 민들레랍니다. 오늘의 동아 소녀의 거짓말 옛날 어느 마을에 아샤라는 예쁜 소녀가 살았습니다. 아샤의 가족은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지만 가뭄이 점점 심해지는 바람에 집안 형편은 갈수록 어려워졌어요. 배고픔에 지친 아샤의 가족은 결국 고향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갈 곳도 도움을 청할만한 사람도 없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샤의 가족은 며칠 동안 초원을 헤매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갖고 있던 식량이 모두 바닥나면서 쫄쫄 굶게 되었답니다. 그때 야생돼지 한 마리가 아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샤의 어머니가 결심한 듯 아버지를 보고 말했지요. 아무래도 안되겠어요. 저 돼지라도 잡아먹읍시다. 그 말에 아샤가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아샤의 가족은 이슬람교를 믿었는데 이슬람교에서는 돼지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돼지를 먹으면 안되잖아요. 아샤가 황급히 어머니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직하게 아샤를 설득했지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알라신께서는 우리에게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너무 급하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다 죽고 말 거야. 결국 아샤의 가족은 돼지를 잡아먹고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아샤는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몹시 무거웠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났고 이제는 야생돼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아샤의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혼자가 된 아샤는 가까스로 한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마음씨 좋은 할머니를 만나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지요. 어린 것이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나와 함께 살자. 할머니는 아샤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아샤는 또다시 생활이 어려워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나온 왕자가 우연히 아샤의 집앞을 지나갔습니다. 목이 말랐던 왕자는 부하를 시켜 아샤의 집에서 물을 얻어오라고 했어요. 왕자님 저 안에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왕자는 부하들에게 아샤를 데리고 나오라고 시켰습니다. 아샤는 몹시 야위어 있었지만 타고난 아름다움을 감출 수는 없었어요. 아샤에게 한눈에 반한 왕자는 그 자리에서 청혼을 했습니다. 아가씨에게 이런 노추한 곳은 어울리지 않는군요.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아샤는 하루아침에 왕자의 아내가 되었답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살았지요. 그런데 아샤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좋아하지 않았고 흥겨운 음악을 들어도 즐거워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이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지요. 왕자는 그런 아샤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당신 얼굴이 말이 아니구려 무슨 고민이라도 있소? 야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아샤에게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렸을 때 야생돼지를 잡아먹었던 일이었지요. 아샤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지만 마음속의 신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왕자가 계속 걱정스런 얼굴로 묻자 아샤는 얼떨결에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제 고향과 그곳에 계신 부모님이 그리워서 그래요. 어렸을 때 요정을 따라 이 먼 곳까지 와서 고생을 하며 살았지만 사실 저는 황금으로 된 섬나라의 공주였거든요. 그 말에 왕자가 아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려 걱정 마시오 내가 당신을 고향으로 데려다 주겠소. 다음날 왕자는 여러 척의 배를 이끌고 아샤의 고향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먹을 먹을 것을 잔뜩 씻고 만약을 대비해 군사들도 데려갔지요. 생각지도 못한 왕자의 행동에 아샤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쩌면 좋아. 거짓말이 금세 들통나고 말 거야. 하지만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멀리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게 낫겠어. 그렇게 아샤와 왕자의 일행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아샤는 배 위에 서서 아무 쪽이나 최대한 먼 바다를 가리켰지요. 그런데 바다에 나온 지 50일이 지나자 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왕자는 기쁜 목소리로 아샤에게 말했어요. 드디어 저기 섬이 하나 보이는 구려. 저 섬이 당신의 고향이오. 아샤는 깜짝 놀랐지만 얼른 대답했습니다. 저 섬인 것 같아요. 섬 사람들이 낯선 군사들을 보면 많이 놀랄 테니 제가 먼저 내려가서 보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샤는 이렇게 둘러대고는 혼자 낯선 섬에 내렸습니다. 사실 아샤는 아무도 못 찾을 만한 곳으로 몸을 숨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 저기 저 숲에 숨어야겠다. 깊은 숲을 발견한 아샤는 성큼성큼 숲 한 가운데를 향해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어마어마하게 큰 뱀이 나타났지요. 신성한 내 숲에 함부로 발을 들이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게로구나. 뱀은 혀를 날름거리며 아샤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샤는 도망을 가기는 커녕 제자리에서 눈을 꼭 감고 가만히 서있었지요. 어차피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어 차라리 여기에서 뱀의 먹이가 되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러자 뱀이 가만히 아샤를 바라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의 속마음이 다 들여다보이는 구나. 왜 거짓말로 왕자를 속였느냐. 아샤는 뱀이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 뱀은 모든 것을 꿰툴러보는 신통한 뱀이었어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대답했지요. 차마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니까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나니 멀리 도망치고 싶었어요. 뱀이 아샤 주변을 스레르 한 바퀴 돌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너를 진짜 황금 섬나라의 공주로 만들어주면 넌 대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러자 아샤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무엇이든 드리겠어요. 아샤의 말에 뱀이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디 너를 한번 믿어보마. 내가 말하는 대로 저 바다 건너러 가면 진짜로 황금으로 된 섬나라가 있다. 그 나라의 왕이 오래전에 공주를 잃어버리고 슬픔에 빠져있는데 그 공주의 이름 역시 아샤란다. 그 왕이 너를 자기 딸로 믿도록 해주마. 말을 마친 뱀은 아샤에게 종이와 붓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샤는 얼른 배로 달려가 그것들을 가지고 돌아왔지요. 뱀은 종이 위에 황금 섬나라로 가는 지도를 그려주었어요. 내게 이 지도를 주마. 내가 황금 섬나라에 도착하면 왕은 너를 자기 딸이라 믿을 것이다. 너를 진짜 공주로 만들어 주었으니 그 대가로 너는 네가 낳은 첫 아이를 나에게 주어야 한다. 뱀의 말을 들은 아샤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샤는 잠시 고민하더니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아샤는 뱀이 그려준 지도를 들고 왕자가 있는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왕자에게 지도를 내밀며 말했지요. 오랜만에 바다에 나와서 길을 잃었는데 이 섬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는 지도를 그려줬어요. 아샤의 말을 들은 왕자는 다시 배를 띄웠습니다. 또 50일이 지난 후 정말로 한눈에 봐도 황금으로 빛나는 섬이 나타났지요. 저기예요. 저기가 바로 제 고향인 황금섬나라예요. 아샤가 자신있게 섬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샤와 왕자 일행은 마침내 섬의 코앞까지 이르렀습니다. 섬은 온통 눈부시게 빛이 나는 황금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아샤가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돌아온 걸 궁전에 계신 아버지께 알려야 하니 큰 북을 두드려주세요. 그 말에 여러 척의 배에서 동시에 큰 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북소리에 황금섬나라는 난리가 났어요. 하나뿐인 공주를 잃어버리고 하루하루가 힘든 이 시기에 남의 남의 나라에 누군가가 와서 시끄럽게 북을 치는 것이 이상했지요. 황금섬나라의 왕은 벌컥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대체 누가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이냐 당장 알아오너라. 곧이어 신하들이 왕자의 배를 향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신하들을 본 왕자가 소리쳤어요. 이 나라 왕께 아샤 공주가 돌아왔다고 전하시오. 신하들은 그 길로 황금섬나라의 왕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왕이시요. 아샤 공주님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 척의 배를 이끌고 돌아오셨습니다. 신하들의 말에 황금섬나라의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귀아디귀한 내 딸이 돌아오다니. 그게 사실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성대하게 환영해 주어야 한다. 거리마다 아름다운 황금꽃을 심고 황금양탄자를 걸어라. 궁전도 호화롭게 장식하여라. 내가 직접 아샤 공주를 맞이하겠다. 얼마 후 황금섬나라의 왕은 아샤 공주를 맞으러 배로 향했습니다. 아샤 는 자신이 진짜 공주가 아니라는 걸 왕이 알아차릴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지요. 하지만 아샤의 그런 걱정을 알리없는 왕자는 그저 싱글벙글 했습니다. 이윽고 왕의 행렬이 아샤가 있는 배 근처에 이르렀어요. 아샤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황금섬나라의 왕은 아샤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딸아 정말로 내가 돌아왔구나. 너를 잃고 내 하루도 마음 편해지는 날이 없었단다. 아샤는 그제야 마음이 놓여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감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지요. 네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왕은 눈물을 흘리며 아샤를 덧고 끌어안았습니다. 자 어서 궁전으로 가자꾸나 모두들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궁전에 도착한 아샤와 왕자 일행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샤가 했던 거짓말처럼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은 음식만 빼고 모두가 황금 이었거든요. 아샤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통한 뱀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아샤와 왕자 일행은 황금 궁전에서 머물며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샤는 왕자와 결혼식도 성대하게 다시 올렸지요. 왕은 늠름한 왕자를 매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황금 섬나라의 왕이 아샤와 왕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너희 것이다. 여기에서 나와 함께 살자꾸나. 하지만 왕자는 자기 고향에서 왕이 되어야 하는 몸 이었습니다. 왕이시여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제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왕위를 물려받아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자 황금 섬나라의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구나. 그렇다면 되도록 오래 머물러 다오. 지금껏 아샤와 너무 오랜 세월 떨어져 지냈단다. 아샤와 왕자는 황금 섬나라에서 1년 동안 머물기로 했습니다. 1년 이 다 되어 가던 어느 날 아샤는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게 약속한 1년 모두 지났습니다. 아샤와 왕자는 이제 왕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황금 섬나라의 왕은 둘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선물을 주었지요. 아샤에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물을 주었고 왕에게는 황금 배한척을 주었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더는 붙잡을 수 없겠지. 잘 가거라 내 딸아 부디 몸 건강히 잘 지내려무나. 아샤와 왕자는 성대한 배웅을 받으며 다시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항해한지 50일이 지나자 뱀이 사는 섬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지요. 뱀과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어. 아샤는 아들을 품에 안고는 왕자에게 섬에 잠깐 배를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저 섬 사람들이 저에게 황금 섬나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으니 아이와 함께 가서 잠시 인사만 하고 올게요. 왕자는 아무 의심 없이 아샤와 아이를 섬에 내려주었습니다. 아샤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지 뒤를 확인하며 숲으로 갔습니다. 뱀이 혀를 날름거리며 반갑게 아샤를 맞았지요. 그래 약속을 지키려고 왔느냐 네 여기 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샤는 말했습니다. 그러자 뱀은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아이는 내가 내려가겠다.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만히 지켜보아야 한다. 그 자리에서 움직여서도 눈을 감아서도 안 된다. 아샤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뱀은 아샤의 아이를 아슬아슬하게 자신의 콧등에 올려놓았어요. 아샤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고 또 아이가 다칠까 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뱀과의 약속 때문에 눈도 감지 못하고 그 모습을 지켜봤지요. 뱀은 아이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콧등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담요 안에서 세근세근 자고 있었지요. 이윽고 뱀이 커다란 입을 벌려 아이가 아이가 쌓인 담요을 입에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뒤를 돌아 깊은 숲쪽을 향해 갔지요. 아샤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죽인 채 눈물만 꺽꺽 삼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어지던 뱀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돌아 다시 아시아 앞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뱀은 아시아 앞에 아이를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진짜로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인지 내가 한번 시험해보았다. 내 마음을 확인했으니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거라. 이 아이는 장차 두 나라를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어떤 무기로도 이 아이를 쓰러뜨릴 수 없을 것이다. 뜻밖의 말에 아시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시아는 눈물을 흘리며 뱀을 향해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소중히 품에 안고는 왕자가 있는 배로 돌아왔지요. 아시아와 왕자 일행은 황금배를 타고 다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50일이 지난 후 황금배는 왕자의 고향에 도착했지요. 왕은 1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는 왕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자님이 돌아오셨다. 황금배의 아기 왕자님까지 데리고 오셨다. 온 나라의 사람들이 아시아와 왕자 일행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왕은 귀한 손자를 데리고 온 왕자를 보고 크게 기뻐했어요. 아들아 이제 이 나라를 너에게 물려주어야겠구나. 그렇게 왕자는 왕위에 올랐고 지혜롭게 왕국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의 아들도 건강하게 쑥쑥 자랐지요.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샤도 과거의 죄책감을 내려놓고 이제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사이 황금섬나라의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아들이 황금섬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몇 년이 지난 후 아시아의 남편 역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시아의 아들은 아버지의 나라도 다스리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뱀의 말처럼 아시아의 아들은 두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어떤 모기로도 쓰러뜨릴 수 없이 강하면서도 백성들을 살필 줄 아는 자애로운 왕이었습니다. 아시아는 그동안 겪었던 일을 아들에게 모두 말해주며 당부했습니다.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는 왕이 되어야 한다. 왕은 어머니의 말을 잘 따르며 두 나라를 오래도록 훌륭하게 다스렸답니다. 오늘의 동아 바보 신랑 조선시대에 김안국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대대로 문장으로 이름을 떨친 학자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안국은 준수한 외모를 타고나 아버지의 사랑을 크게 받았습니다. 고놈 참으로 큰 인물이 되겠구나. 이 아이의 조롱조롱한 눈빛을 보구려 정말 훌륭한 재산감이 아니요. 워낙 기대가 컸던 김숙 대감은 안국이 도살이 되자 서둘러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숙 대감은 안국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몇 날 며칠을 가르쳐도 안국은 하늘천 따지 두 글자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김숙 대감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어찌 내 자식이 간단한 글자조차 익히지 못한단 말인가. 저렇게 종명하게 생겼는데 이다지도 아돈할 수가 있나. 김숙 대감은 의아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너무 이른 나이에 글자를 가르친 것이 아닌가 싶어 몇 년 뒤에 다시 가르쳐보기로 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 김숙 대감은 다시 안국에게 글 공부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안국은 한 글자도 익히지 못하였습니다. 김숙 대감은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이 일을 어찌 한단 말인가. 저 나이가 되도록 글자를 모르다니 우리 가문의 수치로다. 제 상가의 자식이 글자를 읽지 못하다니. 김숙 대감은 가슴을 치며 괴로워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김숙 대감은 밤낮으로 템 만나면 안국을 불러 앉히고 글을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혼내고 때로는 구슬려가면서 열심히 가르쳤지요. 안국아 잘 보아라. 이것이 하늘천이고 이것이 따지란다. 어디 한번 읽어보자. 하지만 안국은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흘러 안국의 나이가 어느덧 열네 살이 되었어요. 김숙 대감은 안국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대체 저놈을 어찌 해야 한단 말인가. 안국이 열네 살이 지나도록 글자를 한 자도 읽지 못하자 김숙 대감은 안국을 원수되 하듯 하였습니다. 온 조선이 다하는 유명한 학자 집안에서 바보 아들이 나왔다는 사실이 행여 바깥 세상에 알려지기라도 할까봐 늘 마음을 조리며 살았습니다. 저놈이 우리 집안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는구나. 아이고 저 원수 같은 놈. 김숙 대감은 안국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느니 차라리 저놈을 집에서 내쫓아버리는 게 낫지. 김숙 대감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자 안국을 집에서 쫓아낼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무작정 내쫓을 수도 없었어요. 자칫 들통이라도 나는 날에는 그보다 더한 집안 망신이 없었지요. 김숙 대감은 부하가 나서 안국만 보면 호통을 쳤습니다. 내 눈앞에 얼씬 거리지 마라. 너만 보면 우라같이 밀어 제명에 못 죽는다. 김숙 대감은 큰아들인 안국 대신 작은아들 안세에게 집안을 맡겨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안국이는 없는 셈치고 안세에게 우리 가문을 잊게 해야겠군. 지금으로선 그 방법밖에 없어. 하지만 큰아들 안국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작은아들 안세에게 대를 잊게 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형제간의 서열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숙 대감은 안국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보내버리기로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촌동생인 청이 안동으로 부임하게 되었다며 인사를 왔습니다. 김숙 대감은 옳다코나 싶어 사촌동생 청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이복의 청이 내 부탁 좀 들어주게 형님이 제게 부탁이라니요. 이번에 안동으로 내려갈 때 안국이 좀 데려가주게 안국이를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긴 말 말고 그렇게 해주게 무턱대고 안국이를 데려가라니요. 저도 이유를 알아야지요. 김숙 김숙 대감은 청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유후 저 아이가 이만저만 골칫거리가 아닐세 내가 창피해서 여태껏 말을 못하였는데 사실 안국이란 놈이 전 아이 되도록 글을 한자도 못 읽는다네. 내 저놈을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울어가 지민다니까. 형님 글을 모른다고 아들을 쫓았다는 말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잔만 말고 자네가 저 아이를 난동으로 데려가주게나 세상 사람들이 저 아이를 알지 못하게 말일세. 형님 제가 보기에 안국이는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아이입니다. 두고 보세요. 안세가 글은 좀 할지 몰라도 사람 댐댐이는 안국이가 더 낫지요. 저는 안국이를 데려갈 마음이 없습니다. 청이 부탁을 거절하자 김숙대감은 청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간청하였습니다. 이보게 자네가 내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난 그만 살려내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청은 어쩔 수 없이 안국을 안동으로 데려가기로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청 그러시다면 데려가지요. 안국이 떠나는 날 김숙대감은 안국을 불러놓고 마지막 인사를 하였습니다. 잘 들어라. 청은 안국을 데리고 안동에 부임하였어요. 두 사람은 한집에 살았습니다. 청은 행동도 반듯하고 인물도 잘생긴 안국을 볼 때마다 의아하였습니다. 저렇게 바르고 인물이 화난 아이가 글을 못 읽을 리가 있나 내가 직접 가르쳐봐야지. 청은 안국을 붙잡고 글을 가르쳤습니다. 안국은 글자를 전혀 읽지 못하였어요. 이럴 수가 형님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네. 청은 끈기를 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안국을 불러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되도록 안국은 하늘천 따지 단 두 글자도 깨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형님이 안국이를 쫓아낼만도 하네. 청은 어찌 된 영문인지 안국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하고 하루는 안국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인 게냐 어찌하여 그를 한자도 깨치지 못한단 말이냐 안국이 긴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습니다. 글쎄 저도 그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 머리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머리에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그렇지요. 제 생각에도 제가 그리 아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귀로 들은 이야기는 아무리 길어도 토씨 하나까지 다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글자는 아무리 해도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귀신이 고칼로릇이에요. 거참 이상하구나. 요즘은 글이란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죽으면 죽었지 글공부는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다. 네가 전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들어가 쉬어라. 청은 더 이상 노력해보았자 허사겠다 싶어 다시는 안국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낯선 고장에서 쓸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조카를 지켜보는 청의 마음은 퍽이나 무거웠지요. 저 어린 것이 얼마나 외로울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참한 색시를 골라 얼른 장가나 보내주어야겠다. 청은 이웃에 사는 이웃인의 집에 안국을 장가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웃인은 안동 좌수로 집안이 꽤 부유하였어요. 이웃인 집안 정도면 안국이와 맺어주어도 괜찮겠지. 며칠 뒤 청은 이웃인을 조용히 집으로 불렀습니다. 자네에게 딸이 있던가? 네 있습니다. 괜찮은 신랑감이 있는데 자네 외동딸을 시집 보낼 생각이 없나? 좋고 말고요. 이제 우리 딸아이도 시집 보낼 때가 되었지요. 신랑감이 사람 댐댐이만 괜찮다면 당장이라도 보내야지요. 사람이야 내가 보증하지. 어느 댁 도령이신데요? 우리 판서 형님의 큰아들이라네. 판서 형님이라면 한양의 김대감님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그 형님의 큰아들이라네. 유신은 귀가 번쩍하였습니다. 김숙 대감의 큰아들이라면 한양의 명문가 자제였거든요. 그대 가드님이라면 가문의 영광이지요. 그럼 자네가 승낙한 걸로 알겠네. 정은 생각보다 쉽게 결혼 약속을 받자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신은 뭔가가 개운치 않았습니다. 김숙 대감의 아들이라는 말에 냉큼 혼인을 승낙하기는 하였으나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미심쩍은 일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김숙 대감 대감 정도면 한양에서도 내노라 하는 집안의 처녀들이 서로 며느리가 되겠다고 줄을 서는 가문이 아닌가요? 그런 집에서 이런 시골 구석에 사는 자신의 딸에게 청혼을 한다는 것이 이상했지요. 유신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들로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유신은 날이 밝자마자 청에게 달려갔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그 조카님 말입니다. 왜 그러는가? 혹시 서자가 아닙니까? 무슨 소리 우리 형님의 적자라네. 서자가 아니라면 그럼 뭔가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게 아닐까? 봉사? 벙어리? 아니면? 유신은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눈치 빠른 성은 유신의 속마음을 벌써 읽고 안국을 방으로 불러들였어요. 거기 누구 없느냐? 안국이에게 가서 손님이 오셨으니 일이 들라고 이르거라. 조금 있으니 청의 부름이 받은 안국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 안국이라고 합니다. 유신은 방으로 들어와 공손히 인사를 하는 안국의 모습을 보자 입이 함지방 만해졌습니다. 헌칠한 키에 수려한 외모 게다가 부드러운 목소리까지 어디 한군데 빠질 것 없는 훌륭한 청년 이었거든요. 정말 탐나는 청년 이로고 막상 안국을 보자 유신의 의심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좋은 집안에 용모까지 뛰어난 도령이 왜 아무 볼 것 없는 우리 집안의 사위가 되겠다고 하지 대체 그 이유가 뭘까? 유신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다시 청에게 물었습니다. 김대감님 댁은 한양에서도 이름난 훌륭한 가문인데 저토록 뛰어난 대감님 자제를 왜 천리박 총구석에 사는 제 딸과 맺어주시려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유신의 날카로운 질문에 청은 조금 당황하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을지 그렇지 않을지 판단이 서지 않았지요. 음 그러니까 그게 잠시 머뭇거리던 청은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내 사실대로 말함세 실은 저 아이에게 한 가지 결점이 있다네. 그럼 그렇지 이제 슬슬 진짜 이유가 나오려나 보다. 어디 한번 들어보자. 유신은 침을 꿀꺽 삼키고 청의 입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글을 뭘 읽는다네. 한글자도 몰라. 그래서 한양 형님에게 쫓겨난 거라네. 아 그렇군요. 유신은 막상 이유를 듣고 보니 별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개 안동 좌수가 대재학 지방과 사돈을 맺으면 그걸로 됐지 사위가 글까지 자라기를 어찌 바라겠는가 집에서 쫓겨났더니 불쌍한 청년일세 내가 절 거두어주어야지 이렇게 결심하자 유신은 금세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어서 혼인 날짜를 잡읍시다. 두 사람은 곧 혼인 날짜를 잡았습니다. 청은 조카의 혼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주었지요. 안국은 혼인을 한 뒤 처가의 별당에서 살았습니다. 세세로 부모에게 죄를 지어 쫓겨난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밖으로 나갈 마음도 생기지 않아 하루종일 방 안에서만 지냈지요. 석 달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밖으로 나가지도 않는 남편을 본 아내는 기가 막혔습니다. 사내대장부가 허구한 날 방에서 그리 지내시니 답답하지도 않으세요. 서방님도 공부를 좀 하세요. 서방님도 출세를 하셔야지요. 그러려면 그 공부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안국은 듣기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그리 지내시니요. 그 공부라는 말이 아내의 입에서 나오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하시요. 부인 온순한 줄만 알았던 남편이 뜻밖의 반응을 보이자 아내는 깜짝 놀라 안국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어요. 무한해진 안국은 다소 누그러진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소. 그게 무엇입니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두 살 때부터 아버지께 글을 배웠지만 하늘 천 따지 두 글자도 깨치지 못한 까막눈이라오. 아내는 깜짝 놀랐으나 내색하지 않고 남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을 망칠 놈이라며 날 이곳으로 쫓아내셨소. 죽을 때까지 절대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엄명과 함께 말이오. 서방님께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큰 죄를 지은 죄인이오. 그런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하늘의 해를 바라볼 수 있겠소. 그러니 방 안에만 있는 날 당신이 이해해주고려 당신에게 부탁할 말이 있소. 나는 글자를 모르는 바보일 뿐만 아니라 글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질끈 아픈 사람이오. 다시는 내 앞에서 글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마시오. 네, 그러지요. 아내는 한숨을 쉬며 물러났습니다. 안국의 아내는 남편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해들은 뒤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를 저희를 어찌 어찌 좋단 말인가 부모님께 버림받은 저 가여운 사람을 젊기 젊은 사람이 저렇게 방구석에만 시간을 보내라니 어찌 할 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겠구나. 그를 배우게 하는 것밖에 다른 방도가 없겠소. 하루는 안국의 아내가 남편을 잘 구슬려 글을 배우게 하려고 마음 먹고 나긋한 목소리로 안국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방님 저의 오라버니들이 글을 잘하세요. 사랑치에 나가 오라버니에게 글을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난번에 내가 글이라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소.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게요. 안국은 아예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워 며칠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뒤로 다시는 글의 기억자도 꺼내지 못하였어요. 안국의 아내는 원래 글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오빠들이 공부하는 것을 어깨 너머로 보면서 글을 깨친 후로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아 안 읽은 책이 없을 정도였지요. 게다가 글짓는 솜씨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차라리 내가 직접 남편을 가르쳐볼까. 아내는 남편에게 글을 가르쳐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남편을 가르칠 수는 없었어요. 아, 답답해. 남편을 바라볼 뿐 뾰족한 수가 없어 허송 허송 세월만 하던 아내에게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대체 남편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 그를 한자도 익히지 못하는 걸까?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아내는 그 이유나 속시원히 알아보자는 생각에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돌부처도 아닌데 방에만 계시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저하고 옛날이야기나 같이 해요. 원래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 안국은 흔쾌히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좋소. 옛날이야기라면 내가 얼마든지 듣겠소. 아내는 천황시로부터 내려오는 중국의 역사를 옛날이야기처럼 꾸며 들려주었습니다. 안국은 무척 재미있어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한 권불량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마치려 하자 안국은 더해달라며 아내를 졸랐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능력을 시험해볼 겸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따라하지 않으면 곧 잊어버려요. 지금부터 오늘 들은 이야기를 한번 외워보세요. 그거야 뭐 어렵지 않지. 안국은 방금 들려준 이야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줄줄 외워댔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머리가 좋았던가. 아내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는 틈만 나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외우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역사에서 시작하여 나중에는 어려운 유교경전에 이르기까지 책의 내용을 전부 이야기로 만들어 들려준 다음 외우도록 하였지요. 남편은 역사면 역사 경전이면 경전할 것 없이 듣는 족족 줄줄이 외웠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안국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내가 그동안 외운 이야기들은 다 어디서 나온 것이오? 그게 궁금하세요? 그건 다 글로 쓰인 책에서 나온 이야기랍니다. 안국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토록 재미난 이야기가 다 글로 쓰여 있단 말이오. 난 글이라면 질색부터 하였는데 글이라는 것이 본 뒤 이렇게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도 글을 배워볼까 남편이 배서 글을 배워보겠다는 소리가 나오자 아내는 기쁨으로 가득 차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아내는 얼른 책을 갖고 와서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짚으며 함께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처음 택한 책은 사략 첫권 이었어요. 천황시에서 시작하는 사략을 한 글자씩 읽어주면서 전에 외웠던 이야기가 지금 어느 대목인지를 확인시켰습니다. 자 혼자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은 뒤 혼자 책을 읽어보게 하자 안국은 놀랍게도 글자를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더듬더듬 헤매더니 한 권 두 권 읽어나가면서 점차 읽는 속도가 빨라져 줄줄이 읽었지요. 평생 깨치지 못하던 것을 하루 아침에 깨치게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안국은 놀라운 속도로 책을 읽었습니다. 글 읽기에 재미가 붙어 밥 먹는 것도 잊고 잠자는 것도 잊고 오직 책 읽기에만 몰두하였어요. 책 읽는데 속도가 붙자 아내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젠 글을 짓고 글씨 쓰는 법을 가르쳐야겠다. 아내는 글짓기와 글쓰기를 가르쳤습니다. 안국은 글짓기와 글쓰기에서도 놀라운 재주를 보였어요.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늘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글을 쓰고 짓는데 전혀 막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실력을 갖추자 아내는 이제 남편이 바깥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노노에 덕불고 필 유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대 당신은 10년 동안이나 홀로 방에 있으며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였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사랑채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국은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안국이 결혼한 후 처음으로 옷을 갖추어 입고 사랑채로 나오니 마침 사랑방에 있던 장인과 두 처남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자네가 웬일인가 이 사랑채까지 나오고 장인이 놀라묻자 두 처남도 한 마리씩 하였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김서방이 사랑채에 다 나오고 안국이 웃음을 띠며 말하였습니다. 형님들이 글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 저도 함께 해볼까 하고 나왔습니다. 안국의 말에 세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안국이 까막눈임을 이미 알고 있는 까닭이었어요. 자네가 뭘 해본다고 좌우간 그 뜻이 가상하니 시험삼아 한번 해봄세 두 사람이 제목을 쓰자 안국은 곧 붓을 들어 멋지게 글을 지었습니다. 안국의 문장을 본 세 사람은 동시에 탄성을 질렀어요. 뛰어난 문장가의 글이로다. 자네가 이런 글을 쓰다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안국의 장인이 급히 딸을 불러 물었습니다. 얘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네가 분명 김서방은 본 뒤 그를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보니 대단한 문장가로구나. 어떻게 된 일인지 말을 해보아라. 안국의 아내는 아버지에게 그 사이에 일을 자세히 말하였습니다. 장어람에 따라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안국의 문장과 학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남 지방에서는 안국보다 문장이 나은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안국의 아내는 한양에서 왕세자의 탄생을 축하하여 별시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별시는 조선시대에 임시로 치르던 과거 시험을 말합니다. 이번이 귀에다. 아내는 속으로 쾌제를 부르며 안국에게 달려가 말하였습니다. 한양에서 별시가 열린답니다. 이번 별시에는 나라에서 글 좀 한다는 선비들이 모두 모일 것입니다. 이 기회에 과거에 나가 당신 실력을 뽐내보세요. 실수 안국은 한마디로 거절하였습니다. 아내가 살살 구슬리며 말하였지요. 언제까지 안동촌 사람으로 지내실 겁니까? 당신은 이제 아버님이 내쫓으실 때 당신이 아니잖아요.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셔야지요. 안국이 답답한 듯 말하였습니다. 남들 부모님 곁을 떠나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겠소. 하지만 이곳으로 내려올 적에 다시는 한양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아버님과 약속을 하였단 말이오. 무엇이 그리 두려우세요. 난 부모님께 죄를 지은 자식이오. 죽을 때까지 문을 닫고 근신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니겠소.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고개를 들고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 임금님을 섬길 뜻을 두겠소.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도리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는 법이지요. 당신은 일단 과거를 보세요. 과거에 급제하여 당신 이름을 널리 알리세요. 그런 뒤에 부모님을 찾아뵈면 부모님도 아마 당신을 용서하실 겁니다. 한참을 생각한 안국은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안국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집으로 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갈까 하고 잠시 궁리하던 안국은 어릴 적 자신을 키워준 유모의 집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유모의 집은 안국의 집에서 그리 멀지 하는 곳에 있었어요. 이리 오너라 안국이 문을 돌드렸습니다. 니시오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문을 연 유모는 안국이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손을 덥석 잡아 안으로 맞아 드렸습니다. 도련님 아니신가요? 전 도련님이 돌아가신 줄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뵐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였는데 유모는 안국의 손을 잡고 연신 눈물을 훔치더니 문득 고개를 들고 말하였습니다. 그나저나 대감님께서 도련님이 오신 줄 알면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이를 어쩌나 아무튼 도련님은 일단 저 골방에 들어가 계십시오. 유모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안국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안국 도련님이 지금 소이네 집에 와 계십니다. 안국의 어머니는 안국이라는 소리를 듣자 눈물부터 쏟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긴 하였지만 사무치게 그리운 아들이었어요. 우리 안국이가 돌아왔다고 어머니는 당장이라도 벗어발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가까스로 억누르며 말하였습니다. 안국이가 온 것을 대간마님이 아시면 큰일 나네 대간마님이 주무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눈에 띄지 않게 그 아이를 이리 데려오게 그날 밤 드디어 안국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그간의 그리움을 눈물로 쏟으며 안국을 어루만졌지요. 안국아 너를 떠나보는 후로 내가 얼마나 마음을 태우며 살았는지 아느냐. 멀리 떠가는 구름만 보아도 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이제 너의 얼굴을 보니 한없이 기쁘구나. 하지만 마음 한편은 괴롭기 짝이 없다. 안국도 어머니를 뵈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 사이에 눈에 띄게 늘어난 주름하며 희끗희끗한 머리칼이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애를 태우며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지요. 어머니, 소자가 아버지께 죄를 얻어 어머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였으니 이 죄를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회포를 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아들 안세의 발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얼른 안국의 귀에다 속삭였습니다. 안세가 알면 금세 아버지의 귀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저기 숨어 있어라. 어머니는 안국을 방 한 고석에 눕힌 뒤 이불을 씌웠습니다. 조금 있으니 안세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기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자는 누굽니까? 안세는 한눈에 누군가 있음을 알아 차렸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여 안세를 불러 앉히고는 나지막한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네 형이 왔단다. 신기한 일도 다 있네요. 안동에 있을 아까 아버지가 꿈에 형을 보고 머리가 아프다고 난리여서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정말 형이 여기 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꿈을 꾸신 건가? 안국의 어머니는 철없는 안세가 행여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전할까 봐 걱정이 되어 애걸하듯 하일렀습니다. 안세야 아버지가 만약 이 일을 하시면 내 형한테 큰 병고가 생긴단다. 사랑채에 나가서는 절대로 이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 알았느냐? 안세도 형 안국의 일에 대해 들은 바 있어? 아버지 앞에서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안국은 그날 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뒤 인사를 하고 유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젠 날은 과거를 보는 날이었어요. 안국은 아침 일찍 일어나 과거장으로 향하였습니다. 십여 년이 넘는 세월을 안동에서 보낸지라 한양의 지리가 낯설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 길에서 어정거리다 과거장에 다다랐습니다. 과거장의 자리를 잡고 있으니 곧 글재가 걸렸어요. 글재를 본 안국은 바로 시험지에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안국의 글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험지를 내고 나왔지요. 시험이 끝나고 채점을 해보니 안국이 장원이었습니다. 김숙 대감의 자재가 장원을 하였다는 말이 전해지자 친지들이 김대감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김숙 대감은 안세가 장원을 한 줄 알고 기뻐하며 합격자 명단을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안세가 아니라 안국의 이름이 쓰여있는 것이었습니다. 안국이 이놈이 나와의 약속을 먹이고 한양에 올라왔구먼 안동구석에 얌전히 엎드려 있으라 하였거늘 감히 아비의 명을 어기고 한양에 올라와 게다가 장원급제를 하였다고 대체 누구에게 대리시험을 보게 한게야 김숙 대감은 안국을 찾아 대령하라고 하인들에게 호령하였습니다. 안국이를 잡아오너라 얼마 안 있어 안국은 하인들에게 잡혀와 뜰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저놈을 매우 쳐라 대감은 안국에게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하인들에게 명하였어요. 하인이 안국에게 매를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를 관장하는 일을 맡아보는 관리 시간이 허둥지둥 집안으로 들어와 안국을 급히 찾았습니다. 장원한 아드님이 어디 있소? 그 놈은 왜 쳤소? 내가 지금 그 놈을 때려죽이려 하는 중이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김숙 대감은 시간에게 그간의 사정을 대충 이야기하였습니다. 대감 어찌 그리 섣불리 단정하십니까? 정말 아드님이 대리시험을 보게 하였는지 확인한 뒤에 벌을 주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놈이 어떤 놈인지 아시오? 14살이 되도록 하늘 천 따지 두 글자도 못 깨친 바보라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어떻게 장원급제를 하겠소? 시간은 더 이상 김숙 대감을 말릴 수가 없어 몸소 뜰 아래로 내려가 안국을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김숙 대감은 시간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내가 내 자식을 죽이겠다는데 왜 나서는 것이오? 시간은 안국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보게 잠깐 일어나보게 내가 물어볼 것이 좀 있네. 이번 과거의 글재를 기억하는가? 안국은 일어나 과거의 글재를 한자의 어긋남도 없이 외웠습니다. 그럼 자네가 지은 글을 기억하는가? 물론이지요. 안국은 자신이 지은 글을 줄줄이 외웠습니다. 김숙 대감이 들어보니 실로 대단한 문장이었지요. 김숙 대감은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네가 이런 문장가가 되어 돌아오더니 김숙 대감은 몹시 놀라 감격하여 쓰러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안국은 아버지를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세요. 아니다 오히려 나를 용서하여라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느냐 김숙 대감은 울며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안국은 아내와 혼인하게 된 것이며 그를 배우게 된 가정을 빠짐없이 아버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로구나. 여봐라 당장 가마를 가지고 안동으로 내려가 우리 며느라기를 모셔오너라. 정신이 든 김숙 대감은 시관에게도 감사인사를 하였습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들을 죽일 뻔하였네. 조금 있으니 안국의 장원급제 소식을 들은 사촌동생 청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형님 안국이가 장원급제를 하였다구요? 대체 누가 안국이를 이렇게 만들었답니까? 따지고 보면 다 자네 덕이 있세. 글쎄 자네가 중매한 며느라기가 가르쳤다네. 창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형제가 평생 가르치지 못한 것을 며느리가 가르쳤군요. 사내 대장부가 일개 안여자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안동에서 며느리가 올라오자 김숙대감은 잔치를 크게 열고 친척과 가까운 손님들을 불렀습니다. 내 자식이 훌륭한 문장가가 되어 우리 가문을 빚는 것은 모두 이 며느리의 공입니다. 모두가 안국의 아내를 입이 마르게 칭찬하였습니다. 안국은 현명한 아내를 둔 덕에 대제약 벼슬에까지 올랐으며 뛰어난 문장가로 훌륭한 관리로 조선 천지의 이름을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바보 신랑 이야기는 글자를 깨치지 못해 아버지의 버림을 받았던 김 안국이 현명한 아내를 만나 이름난 학자로 크게 성공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김안국은 특별한 사정 때문에 처가살이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조선시대에는 김안국처럼 처가살이를 하는 남자들이 없었을까요? 기록을 보면 신랑이 결혼 후 처가에서 사는 풍습이 고려 때부터 있었고 조선 전기에도 전시대의 풍습이 이어져 남편이 아내의 집에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에는 우리의 소중한 풍습도 같이 남아있답니다. 오늘도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